자 일단은 슬돌이 빨리 여러분들 오라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저희 철권대회 3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위너스로 할거구요 빠르게 짤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가 위너스로 할거고 빠르게 밸런스 짤게요 왜냐면 토너먼트로 하면 재미없어 결국 누가 우승이야 구성훈 눈길 감스트 아니 감스트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백동준 이런사람도 우승이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위너스로 밸런스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왔어? 네! 혹시 전가요? MVP 너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어 아니 이거 그거 짤라 그래 아 저 아니에요? 야 너 ㅈㄴ 애매한게 있어 네 너는 또 MVP를 해도 돼 근데 넌 광고를 두번 했어 그래서 ㅈㄴ 애매하긴 해 어떻게 해야겠냐 근데 이제 학생하고 교수님 MVP를 정하기로 한거는 저번달하고 이번달이 처음이고 제가 한 MVP는 대학재단 MVP로 광고를 찍은거라서 다른 부류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어 야 또 먹냐? 좋다고 해서 다음에 안주 아 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또 한번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안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야 야 야 야 내가 지금 유튜브 이거 이거 촬영하는거 있잖아 네 이거 지금 먹방 조회수가 오늘 거 ㅅㅂ 20만이야 벌써 뭐야 어떤거 말씀하시는거니까? 야 이거 다음에 한번 촬영하러 가자 같이 너도 에잇! 어떤거죠? 어 너도 한번 가자 알았지? 네 좋습니다 어 그래 파스포드 멤버들도 한번 나오면 좀 도움 되니까 어 한번 가자 한번 가! 먹방 좋아요! 어 야 일단은 지금 밸런스 짜야되는데 우리 멤버들 다 들어오라고 해봐 빨리 지금 철권이요? 어 철권 좀 멤버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좀 파라 그리고 진짜 내가 봤을때 먹방하면 잘돼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아 아 예 말씀중에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응 에트 데려올게요? 어 야 빨리 빨리 좀 불러봐 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도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맨 왜 컨디션 안좋으세요? 예? 제가요? 예 저 풀컨디션인데요? 아 그래요? 예 어 잠시만요 파스포드 예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다 형님 반갑습니다 조금 형님 근데 진짜 롤 찐템 보기 싫네요 존나 진짜 조처허접 허접이 개나대는거 형님 그니까 스타로는 형님 정말 리스펙하고 컨텐츠 잘 짜고 대회도 잘하고 오늘 10표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잘하네요 형님 잘하네요 진짜 약간 열받는게 야 정말 내가 뭐 방치는 아니지만 며칠 안봤다고 우리가 정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캠은 다 켜야되는데 캠을 정말 쓸돌이 빼고 아무도 안키네요 소룡이 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 키는 주님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네 방금 돌아와서 캠을 1총으로 집착을 맞습니다 진짜 야 탱구야 크게 세팅 해줘라 어 어 이소룡씨 지금 비글즈 컨텐츠 한다는데 바스포드 오셨어요? 개소리 그만 하시고요 아 지금 여기 부총장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개소리라고 하시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냐 강원도 정선에서 오라고 하면 어디부터 가나요? 아 지금 철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다 들어오신 분들이 다 지금 참석 가능하신 분들이죠? 네 네 자 졌겠습니다 그럼 감스트 일단 밸런스를 짤 때인데 음 감스트 이소룡 괜찮잖아요 오 아 괜찮죠 어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그때 허경완 안하고 똑같이 이소룡 골랐으면 할만했고 아니 근데 잉바스 왜 안왔어? 잉바스 너무 잘해가지고 빠진건가? 그런거 같은데요? 온거 아니에요? 여기 디스코드에 있는데요? 야 성훈아 너 근데 눈길하고 안맞잖아 너 어떻게 할래? 아니 저는 랜덤으로 해도 무서울거 같은데요 뭐야 마인드 야 너보고 추차킹이래 밸런스가 너무 안맞지 않나? 밸런스가 안맞아서 그러면 잠시만요 눈길을 잠깐 빼보고 탱구야 소리좀 다 울려줘라 연다람지는 누구랑 비슷해? 다 서로 얘기해봐 비슷한 사람 연다람지 재현이 술돌이요 재현술돌 재현술돌 아니요 제가 제일 못하는데요? 그럼 재현술돌, 연다람지, 뉴다 뉴다쌤 오케이 오케이 재현술돌 저는 누구랑이에요? 아니 아니 뽀린 옆에 아귀찜 쟤는 얼마나 하는데? 아귀찜? 아귀찜 아니야 아귀찜? 아귀찜 아귀찜 돼요 저 못해요 아그래? 저 진짜 못해요 아근데? 김상권도 여기 밑에 너 치단동안도 철권 안했어? 아유 연습했습니다 아유 연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습했습니다 아 그래? 예예예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고 잠깐만 그럼 병우 형님하고 김뽀뇨 비슷한가요? 병우쌤하고 안해봤어요 병우쌤하고 안해봤어요 할권사람들 평가해주시죠 어 평가좀 해주면 도재웅라인 누구야 도재웅라인이 제가 이제 뽀뇨 뽀뇨 뽀뇨이랑 좀 비슷했던거 뽀뇨정도? 그럼 배병우 형님은 잘하십니다 병우는 저랑 비슷할거 같은데요 응 비슷할거 같긴해요 근데 도잼이야 너랑하면 전달아요 동준쌤 아니 그러면 기다려봐 백동준 배병우가 도재우 김뽀뇨 보다 잘해요? 아니요 아 못해요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백동준 배병우 이렇게 되겠네 잉바쓰 이렇게 되고 오케이 야 근데 지금 햇살은 어디갔어 햇살 같은경우 전화 안받던데요 어? 어? 오잉? 어허 일주일 전부터 예정된 근데 철권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지방권이 잘 돌아가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학생 여학생 4명밖에 없는 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여학생들 뭐야? 어 맞네 여학생 4명밖에 없는데요? 여기 지금 참석한 슬돌 남지, 재현, 뽀뇨 기억해 주십시오 와 근데 저거 전면들이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학생분들 예 저 밑에 내려가시고 총장님하고 저하고 저 유다 형님만 3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거 학생 전멸이야 아니 나도 어디 왔냐 아 탱구 같이 침 취해달라고? 잠시만 탱구 별풍 상기 쌓아 철권 대회인데 총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실 사실 이 스타 대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 BJ 학생분들인데 김뽀뇨, 재현, 연다람지, 슬돌 4명 참여 4명 참여 너무 저조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장님 심지어 오늘 몇 명은 힙합 페스티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맞네? 다 힙해 갔네? 저는 연습하려고 지금 땀나거든요 첫근 연습하려고 지금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프로 오늘 해산할 줄 알고 저는 뭐 딱히 연습하나 했다면 그래도 참가 해야되다 싶어서 방석 켰거든요 원래 자는 시간인데 근데 오늘 힙해 간다고 안 오는 건 조금 상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좀 아닌데 진짜로 진심으로 아니 왜? 어제 카톡 남기지 않았나 이사장님이? 정확히 남겼습니다 그거랑 이제 주무기에도 투표까지 야 지금 쌈디랑 로꼬 보면서 춤만 존나 빵댕이 흔들고 있겠네 어? 씨바 막 손이 이 지랄 하면서 잘 돌아간다 씨바 헌팅 당겨서 이제 술도 한 잔 준비하고 있겠죠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거기서 또 씨바 남자도 헌팅 해가지고 또 오지게 술 먹고 있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어 우리 물소 분들하고 비니칭 분들이 싸우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공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공방 아닙니다 공방 아니셨나요 그거? 공방인가요? 형님 예 저도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정도는 정리 가능해요 철건데 제가 출신했잖아요 왜 형님이 정리하세요 아 맞죠 맞죠 맞잖아요 아니 공방인지 아닌지 정리를 한다고 아니 근데 이사장님 아니 왜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길래 공방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당연히 이 사안은 이사장님이 정리를 하셔야죠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예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뭐 이대로 해야죠 하고 이게 300만원이야 이게 팝이가 원래 어 400만원 안된다 해서 300만원 해왔는데 아니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라미 햇살에서 라미 막 개소리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이랬는데 나도 좀 저도 라미 요새 보니까 개소리가 좀 밝더라고 얘가 네 근데 저 하나 제안해도 되나요 팀전하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팀전 위너스에요 팀전 오우 예 이게 왜냐면 토너먼트 하면 결국 잉어킹이나 아니면 뭐 저 소룡이나 제가 우승해서 지금 잘하는 걸로 예예예 약간 요렇게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밸런스가 잉어킹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한 요정도 눈길이가 모르겠네 눈길 눈길 눈길이 저한테 11대1 당했습니다 어 그럼 눈길 여기 눈길이 한 요정도 예 아 여러분들 저는 맞아 나 진짜 나는 잘해 나는 오래 했잖아 그러면은 팀을 한번 짤 텐데 이거 밸런스 좋게 일단 다시 다 불러보고 예 이건 일단 확인해야죠 여러분들 학생들은 또 너무 멀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불러서 어 저희가 이거 마음속에 놓고 스타못하면 그때 같이 두드러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쉴 땐 쉬어야죠 방학인데 예 참여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그런 말은 좀 그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못 오면 못 온다 참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정도도 얘기는 해줬으면 그래도 맞네 그걸로 그게 없었네요 그니까 냉정하게 지금 저희가 대충 이제 아구를 짜봤을 때 아다리가 맞아서 다행이지 이거 아다리 안 맞았으면 오늘 컨텐츠 진행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팩트잖아요 사실은 말했냐구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면 또 아닌데 여기서 아니 아니 유다 총장님 아니 여기서 제가 말하면 또 자기야 생크를 죽이네 이럴까봐 예 라비 지금 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온다는 건 뭐야 또 그럼 햇살은 오겠죠 햇살도 햇살도 오겠죠 예 말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닝 말했어요 한 명인가요? 하율 말했어요 두 명? 그리고 지금 위에 단톡방 혹시 양양은 지금 또 사정이 있어서 장기후방중이라 원래 얘기했고 스티븐처럼 햇살이는 4일까지 휴방이라고 했다던데요 보호라가 요새 연락이 잘 안되네 보호라 무슨일이 있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생회장도 좀 기합을 잡아야 되는게 자기가 이 감성여대 쪽에서 잘나갔다 잘나간 것도 팩트긴 한데 예 여기서 아니 근데 엥지는 참여를 왜 안한거야 공방인가? 야 저거 공방인가? 아니 그 뭐 그니까 그 힙헤 간거야 힙헤? 예 힙헤 갔습니다 아 엥지 공주 올라갔는데 밥 먹고 있다던데요 오케이 그러면 엥지 요리가 안되고 어 보라 동굴 갔어요? 그러면은 그래 술 마시라고 하고 여러분들 아니 근데 또 이걸로 또 너무 난 뭘 안했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야 근데 이거는 난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옛날에도 뭐 바스포드 라면 사건 이럴때 존나 빡쳤는데 이거는 근데 일도 안 빡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또 너무 쥐답지시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낙수 안되고 여러분들 하셨죠 여러분들 저희 낙수포도 되야되서 아셨죠 여러분들 어 너무 뭘 안하셨으면 좋겠어 자 일단 그러면 라면 온다했고 죄송한데 주군 예 이거 어쩌라는거야 이거 아니 그니까 뭔데 이거 아니 그니까 운용진만 남겨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안 말하면 되는거죠 저희가 아니 그니까 어떻게 하는거야 스태츠를 확실하게 잡아주십시오 주군 아니 그니까 공투한거잖아요 오랜만에 아니 씨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총장님이랑 저랑 스태스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지금 뭐 찬밥 먹었다가 식음밥 먹었다가 찬밥 먹었다가 찬밥 먹었다가 찬밥 먹었다가 찬밥 먹었다가 저희도 개인방에서 피셔를 나릴거 아닙니까 어 자 학생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12시가 시간 많으니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네 아니 진짜 잠깐 아니 잠깐 저 나가게 있어 아니 들어와 학생들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학생 투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 명씩 밑에 내려가서 좀 자 김뽀뇨 김유다 감스트 존경하는 인물 한 명씩 꼽아 내가 만약에 여기 학교가 갈라지는데 감스트 따라갈거냐 김유다 따라갈거냐 투표하고 한 명씩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뽀뇨부터 가겠습니다 저 투표만 하면 되는건가요? 투표하고 내려가세요 밑에 방으로 이사장님이요 이사장님이요 김뽀요 감스트 자 연다람지 이사장님이요 재현 이사장님이요 이사장님이요 도재욱 저 새끼야 내가 데리고 온 것도 모르고 저 당신같은 년 저는 이사장님이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슬돌이 이사장님이요 자 다른 교수님도 다 데려오세요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에 그 참여한 부총장한테 이렇게 꼽을 주고 참여 안한 사람들한테 뭘 하지 말라 그런다 저는 이거 정말로 저는 앞으로 뭘 할 수가 없어 저는 이게 정말 제 어깨가 부서지다 못해 이제 녹아내리겠네요 앵지 내일 와서 제가 뭐라고 했다 이 말 하겠죠 응 감스트 감스트 다 뽑았어 응 이사장 다 뽑았어 이거는 제가 할수록 안 그래도 오제 롤할 때도 저한테 뭐 인종 두 개로 쪼개버린다 그 다음 뭐 기뉴다 개새끼 쌍욕이라는 요거 다 처먹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만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 힙해 저는 아직 신호는 아니 저는 이사장님이요 투표 좋습니다 자 자 이소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소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소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이소룡 어 소룡이 지금 이거 다 닫고 있는데 자 소룡이 투표해 주세요 아 투표요? 네 이소룡이랑 기보총장님 하면 되나요? 네 둘 다는 없나요 둘 다? 둘 다 없습니다 이사장님입니다 형님 김유다 형님 아이디 바꾸시죠 노유다로 형님 네? 형님 형님 자 일단 오늘 김유다 감스트 팀 갈라지겠습니다 철권팀 갈라지고 열받으신 거 마음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병우 누군가요? 감스트를 뽑아준 감스트일 것이냐 나가고 나서 정말 전화해서 온 김유다일 것이냐 형님 어디 가셨나요 배병우? 어 또 나가버리시네 어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팀을 좀 짜야 되는데 자 일단 싹 다 올라오시고 지금부터 팀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고 외모장 좀 보시고 형님 삐지지 마시고요 예 형님 삐지지 마시고 뭐 자 일단 싹 다 들어오시고 예 예 자 아니 잉워킹이 너무 잘하니까 감스트 이소룡 찢어지고 도재우 김뽀녀 찢어지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가 세 라인이에요 눈길아 네 어 김수장님 방 좀 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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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일단 이거 이거 캡처해서 짜고 있으세요 이거 지금 네네네네 캡처 캡처 네 さん 캡처 이 형님 진짜 삐졌나? 자 감스트 투표하겠습니다 감스트 진유다 자 감스트 투표하겠습니다 감스트 투표하겠습니다 감스트 투표하겠습니다 보라도 카톡 왔네요 다른 일정이 있다고 죄송하다고 지금 받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향해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아니 근데 진짜 삐진거야? 아니 형 두밥이 향입어 놓아라 공지 공지 그러니까 왜 제발요 불발 373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도 너무 과거 상한데 방송 과거로 생각하면 안되나? 뭐라고? 도메 빌드라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 90도로는 못쓰기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컨텐츠 합시다 해보이사음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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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s 켰어 켰어! 켰어! 비스 gusto 갔네요 아 Estoy cef 전화를 그 짧은 시간에 세 통을 해 본인이에요 제가 향이랑 헤어질 때도 세 통을 안 했는데 이분 총장님 저는 블랙당에서 그냥 농담 한 번 해본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담스크 이사장님 왕따당 하셨네요 아 예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받아야 되는데 예예예 아 지원금은 받아야 된다고요? 아 지원금 받으실 건데 아니 지원금 받으실 겁니다 와 진짜 ㅈㄴ할 것 같아 이사장님 어 들어갈 거야 아 예 아 오시는 거죠? 아니 안 오시면 제가 오려고 왔죠 오 왔어요 왔어요 자 반갑습니다 대충 좀 짜져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이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네 저 밸런스 지금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밸런스가 일단은 뭐 구성원이 제일 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감스트 이사장님은 저랑 해놨고 도재욱 총장님 뽀뇨 그 다음에 밑에 눈길동중 병호 상군 이영환 그리고 밑에 술돌람지 재현 람이 기구 총장님 밸런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아요 상군이 위로 그 다음에 연다람지 예 재현, 술돌, 기뉴다 예 라미 라미도요 벌레티어 라미 왔어요 이사장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 뭐야 여기서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돼 연다람지 재현, 술돌, 기뉴다 라미 중에 근데 저는 진짜 안돼 아까 전에 하는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거의 약간 그 스타룩 치면 사드론밖에 할지 모르는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라미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가야 될 거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니 라미야 너 뭐 뭐 너 죄졌어? 그럼 일단은 동준 병호하고 눈길 상군 Vs 할게요 예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동준이랑 하면 노잼이긴 한데 이사장님 캠이 꺼져있습니다 아 폴대 폴이라 네 이사습니다 이사장님 세워기 보셨네 나이크 입으셨네 이사장님 오늘 잘생기셨네 이사장님 오늘 잘생기셨네 나이크 비싼건데 이거 열정 넘어 이렇게요 위노스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열정 넘는거야 열정 넘는거에요 열정 넘는거에요 장발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이랑 저랑 오늘 팀을 나눠야겠네요 웬만하면 저 하기 싫어요 실제로 자 일단은 연다람지 재현, 술돌, 기뉴다 근데 이게 위노스로 할건데 영한 라미가 남는데 영한 라미 괜찮나요? 영한 라미 영한 라미 영한이 여쭤면 하자인데 상곤라미 상곤라미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상곤라미 상곤라미하고 눈길 영한을 하자 어 아 상곤라미 아 눈길 영한 상곤라미 나쁘지 않네요 들어오세요 쌀곤쌤 어 가자 그냥 개발라 드릴테니 아니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합시다 상윤 성운이는 약간 오늘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애 그 약간 좀 좀 약간 심판이런 느낌으로 이게 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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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고성훈씨 저 풍파중개 하세요 아셨죠?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아니 근데 이거를 뽑으면서 해야되서 이거를 다 적고 1,1,2,3,3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버릴게요 아셨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티어별로 적어놓고 팀장 뽑은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가져가면 될땐요 아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5티어, 6,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츄 데리고 가는게 이득이긴 하겠네 인정 아니 근데 그건 모르시는 않나?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츄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장을 도재욱 김뽀뇨로 하고 뽑기로 하겠습니다 도재욱 김뽀뇨 자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먼저 선, 후 Jared. 도재욱 선 나왔습니다 이제 도재욱이 골라 와 주시고 왔다 갔다 뽑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시면서 자 자 빙글스 charge 혹시 총장님이 비글즈 선택한 벌어진새끼 벌은게 정말 타고난 선택이십니다 그게 맞죠? 이 쓰레기새키 저는 병호쌤이요 어 오케이 아 Yeah 그러면 지금 팀이 감스트 도재욱 동준 팀이고 이소룡 김뽀니옥 병호팀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뽑아주세요 왔다갔다 아 저희는 제 차례인가요? 아 또 사다리 자 도재욱 선 또 선 자 여기서 김상궁 가겠습니다 오 김상궁 그대로 오케이 김상궁 저는 그럼 눈길이오빠요 오케이 아 영화된 눈길이오빠 야 둘째래? 맞아? 그럼 지금 팀이 감스 도재욱 동준영환 상곤 소룡 뽀뇨 병우 눈길 라미 지금 남은게 연다람쥐 재현 술돌 기뉴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예 반대로 뽀뇨가 먼저 뽑으세요 뽀뇨가 아 저는 뽀뇨 연다람쥐 뽑아 예 기본총장이 뽑은게 나을거 같은데 아닌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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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람쥐언니요 으잉? 네? 재현이가 또 잡을텐데? 저 아까 이겼는데요? 아 진짜? 네 저는 컴퓨터도 못 이깁니다 재호가 술도 가자 우리 개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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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그럼에는 아침 아니 무슨 아침 수산시장에 멸치 사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니 그거 누구 뽑으실거에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저 진짜 잘합니다 개 두리 개돌이요 저는 잘 자 개 두리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팀이 네 기본총던이 환영합니다 저희팀 자 저희 팀이 감스, 도재욱, 동작, 여관, 상본, 재현, 술돌이고 뽀뇨, 소룡, 병우, 눈길, 람이, 연다람지, 기뉴다인데요 네 이걸 순서대로 정할거에요 순서대로 근데 이거 내가 봤을때는 맞춰서 내보내자고 뭔지 아시죠? 위너스더라도 첫번째는 술돌, 기뉴다로 가야돼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밑에서부터 근데 만약에 술돌이 기뉴다 이긴다 그러면 술돌 연다람지를 어쩔 수 없이 해야돼 요런식으로 맞춰서 내자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돼 위너스로? 1번부터 역선으로 깔끔하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으니까 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권 키시고 이따 방은 저 티코 나눌거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고 술돌, 기뉴다 준비해주시고요 네 이거 방수는 보강으로 해야될거 같은데? 궁금하네 아니 이거 관전으로 말고 개인화면으로 보는게 맞죠? 응 그러니까 관전으로 하면 다 못보니까 내가 봤을때 그냥 개인 저 뭐야 저 이 방송 도방으로 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도방으로? 네 네 네 오케이 저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면서 성장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때 구청장님 맞죠? 이거 제가 봤을때 한판하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3-2 하는게 어때요? 원래 한판 금방 끝나잖아 3-2로 너무 오래 걸리려나 그럼? 3-2가 뭐예요? 3-2 해도 그게 더 나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돈 기회가 맞아요 너무 짧은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그 한게임하고 그걸 3-2로 가자고 왜냐면 1게임으로 하면 이거 진짜 한시간도 안되서 다 끝나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정하신 말씀이십니다 오케오케 기다려용 저ій팀은 밑으로 내라고 할까요? 상승인위팀이 300만원 같아가서 나나가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nu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길어이 내가 봤을 때 그 티코를 똑같은데 기부총장씨로 와서 왜냐면 서로 입디를 넣으면서 하는게 좋으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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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총장씨를 사시면 되고 개인전은 무조건 기부총장씨에서 만나서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초대 아 친추 드렸어요 친추 먼저 받아주세요 어 어디 가셨지 아니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아씨 야 너 살 좀 빠진거 같은데 쓸돌 시프트 탭하면 돼요 착각일걸요 안빠졌을걸요 야 재현아 너 우리팀 아니야 맞는데요 너 너 우리팀 아니야 재현아 맞는데 아 맞아요 재현이 맞아요 맞잖아 우리팀 맞잖아 맞아요 재현아 그러면 니가 아까 여자 우리 저 다 남자라고 했을때 니가 저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야 너 안되겠다 야 너도 내일 와라 너 내일 술 돌 하기로 했어 다와 다와 양장도 불러 다와 너희 안되겠다 청교육 좀 해야겠다 이 자식들아 좀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 아이씨 근데 위너스면 결국에 그거 아니야? 이사장님들 이송싸움 아니야 이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연다람쥔 이겨요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해 이게 재 original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재현아 니가 라스 하잖아 니가 다 이길 수도 있어 진짜로 라스? 오 오 오 아니 니가 라스 잘하라고 네 ia 그 철권 방송 재밌어가지고 ㅋ 으 CAS 네가 애매하게 그 하지 말고 라라든 Japan 나 좀 잘하는거 하면 좋을거 같아요 sol 오케이 오케이 라스 오케이 으 라스 나쁘지 않지 오케이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3-2 입니다 여러분들 5학년 기자가 4학년 기자가 4학년을 경계 중 개돌리 도 오른쪽이 안쪽은 안쪽도 있던데 아니 소령이가 그렇게 잘하나요? 아 잘하시던데요? 봤는데 소령이 자네 방금 소령이 한 번 잡고 왔거든요 엄청 잘하시는데 영안이 형님? 의외로 되게 잘하시는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낮은 티어니까 약간 본인이 본인 캐릭터 골랐어요 여러분들 슬돌 와 슬밤이 모르네 슬밤이 모르네 나이스 나이스 이게 첫번째 판 하고 이 판을 두개를 가져가야 이깁니다 와 슬돌이 나왔다 아까도 저거 하더니 제발 제발 방송소리 키워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리가 다 겹칠텐데 감히 우리 이사장님을 대가리 대가리 막 놀리려고 얘기했네 왜 이렇게 못해 오 간다 야 배치기 존덕기다 슬돌이 자기 쓰겠으네 잘 쓰겠어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킹유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디 상대볼 아 슬돌이 우리 팀이지 아 죄송 아 에디 상대볼 모른다 에디 상대볼 밑에를 막아야되니 아니 이러면 우리 불이 하지않나 아니 하단을 계산해야되는데 오 아 큰일났네 야 피세기 맞춰봐 헤돌라 연어먹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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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먹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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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냐 죽냐 야 뭔가 뭔가 액션을 피해서 데미지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와 야 아니 근데 이 중단을 못한다며 아니 아예 못하는게 아닌데 이리와봐 이리와봐 잡기알잖아 아니 처음한다며 잡기가 어떻게 하는건데 이 아저씨 아니 개돌이가 너무 그렇다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 아니는데 에디는 다리 키 두개만 눌러서 아 에디가 파기네 에디가 졸라좋아 오 이게 더있다 배치기 아 잠깐만 컴퓨터도 못이긴다며 아 진짜로 저도 출생때라도 누다를 맞길했더라 어 뭐야 하단에서 안맞았어 졌다 오 맞아 제발 아니 근데 3-2니까 야 저거 술도를 본인 고르지 말라 그래 야 상곤아 니가 가서 이거 3-2라고 알려주고 야 니가 가서 코칭좀 해줘 저 상곤아 누구팀장 누군데 네 누구팀장 가르치쎄 안돼 우리팀장 도대우긴데 우리팀장 도대우긴데 콕칫치도 못한다며 콕칫치도 못한다며 콕칫치도 못한다며 아 씨바 정만들 저 투자 뭐야 잠깐만 사기치네 아 한겜 더 한겜 더 3판 2선이에요 한겜 더 한겜 더 한겜 더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저 새끼 진짜 거짓말 안하고 김상곤이야 김상곤 이리와봐 야 상곤아 아니 이 새끼 앵지랑 같이 방송할때랑 텐션 존나 다르네 앵지랑 할때 텐션 존나 다르더라고 인정 그건 인정 저 새끼 은근히 머리 쓴다니까 그 정도면 아니 그날 심지어 목 아프다고 외모장 소통하고 했다가 갑자기 앵지원에서 그랬다니까 텐션 진짜로 원래 외모장 텐션하고 했다가 우리 장군 쌤한테 그래요 신나다 이상형 2등 2등의 앵지 걱정 마세요 누나 쌤한테 난다 보니까 나는 니 싫어요 니같이 생긴 관상이 제일 싫어 멍청한 년에 근데 욕심만 멘탈 존나 나갔다 멘탈 나갔다 멘탈 나갔다 니는 내 셀밥이 있냐 아 또 수바야? 원팀이구나 이거밖에 할지 모르죠 캐릭터 승률 보세요 46대 54로 제가 이기고 있어 김보녀같은 애들 있으니까 지가 이쁜줄 알아요 너무 추게도 못 껴 이쁜다는 추게도 애매 아 멘탈 멘탈 좀 났네 45만탈이야 깜짝깜짝 버리지 마라 오 맞았다 아 뭐라 그래 나한테 잡기야 멍청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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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누구야? 버려 아 근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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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정수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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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호경완인데 다 불렸네 야 해명오부터 개장이야 근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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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다형 연습했네 아 아 안한 척하면서 그니까 아 서서히었네 나 존나 웃긴 했잖아 제발 일인데 아 야 재현아 재현아 네 진장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에디 스타일 잘 봐 알았제? 네 어 니가 유다형 하는 위너스야 이거 얘 오케이 오케이 뒤로 찍으면 좋아 아 야 뒤로 찍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안 찍으세요 재현아 셋 대개 치기 오 나이스 나이스 ium 자자贱이 한 lb 한 번에 야 잔디 putting your guys together 잘하시지마 진짜 야 10대5 게임 어떻게져 내가 이겼잖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러고 있는데 리모크팀이 지금 반복하는 하나도 안하는데 잠깐만 잡기야 아 지금 너무 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오 개 세다 그렇지 그렇지 제발 아 아니 방어를 안 해 서로 아 아 깨독이 말이네 와 심하다 시네 아니 근데 유다 진짜 A지 진짜 할 줄 모르긴 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이겨야 돼 요다다 요다다 그렇지 잡지 먹어 잠시 먹어 야 달려갔어 달려갔어 댓글 제발 아 아 아 아 자 한 세트를 붙다니냐 한 세트를 6대0이 꾸며면 돼 윗네임을 들어가고 있네 자 그러면 김유다 재현이죠 자 위너스 자 재현 준비하시고 네 자 이게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 막판 마지막은 여러분들 예 마지막 붙는 사람들 7-4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5-3이나 예 예 눈밖고 달리네 예 자 본인이 주인공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하 아니 그것도 맞는데 하하 아이디 알려주시 야 고장났다 이거 하하 아니 근데 지금부터 5-3은 너무 오래 걸려서 3-2는 맞는데 야 재현아 이겨야 돼 진짜 아 아 아 아 재현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저 유다 형이 너무 잘하는데 재호가 아니 근데 개돌이가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거 같아 닦았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갈 끼는 것 밖에 못해 아 근데 이게 좀 있는 거 같아 여자애들은 철권 접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학창시절에 철권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험 차이가 좀 무시할 수가 없어 네 아니 근데 에디가 진짜 족밥인데 은근히 쉬운데 아 저거 하다만 먹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 저거 상대방 가면 되게 쉬운데 아니 저거 오늘 처음 하던데 어 아 우리 잘하노 자자자자 어 내가 람 람쥐는 이겨자신 이논데 야 너 누구야 너 술돌이야? 예 어 죄송한데 읍돌이 씨 1라운드 시작하면 잠깐 1라운드만 좀 닥쳐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한 경기 전퇴 작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판만 좀 닥쳐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니 어떻게 6등을 당하냐 어 와 진짜 심하다 아니 야 니가 잘한 니가 못한 게 뭐냐면 마지막 쿠마 잘 싸웠는데 곰돌이로 네 왜 안 막으면서 해 하단을 발차기요 아 아니다 아니다 하단 또 또 물수연들이 화낼 수 있을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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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뭐 이런 걸로 침탠되면 안 되지 나 이기는데 내가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화이팅 야 X댔다 야 X댔다 재현 또 찍어 이거 못한다 X댔다 이거 아 X댔 못한다 알비요 X댔 알비요 X댔 알비가 뭔데 아 이거 이겼을까 내가 알아요 갈게요 아 어 초대했다네 어 초대했어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예 이기겠죠 여러분들 예 양세찬 이기겠죠 여러분들 근데 양세찬 연습한거 못하는데 양세찬 정말 잘해 1단이야 아 유다 형 여기서 재키찬 있지 않나 여기서 재키찬이 있다고? 없나? 수목고 하는거 있던데 그게 성룡이야? 성룡 아닌가요 그거? 어 그래? 아 근데 유다 형 뭐하는거야 제가 두 명 초대해 하고 나와도 될까요? 응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네 어 진행 좀 해봐 아 레이 우룡이 아 어 여러분들 그 저 누구야 저 우룡님은 여러분들 해외에 계셔서 여러분들 따로 초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셔가지고 지금 예 전화 드려봤는데 자 이거 예 하고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재우가 왔는데 초코 좀 재밌지 않아? 나 재밌긴해 근데 솔직히 이거 그게 재밌더만 아는 사람이 하는게 재밌더만 야 야 야 야 CP랑 철권대학대지 한 번 하자 진짜로 인정 어 거기 좀 그리 좀 잘해 내가 솔직히 나 바스포드랑 할 때 한 판 다 넣었는데 졌어 거기가 갈 때 거기 그 배추님이랑 다 하잖아 우리 한 번 하자 진짜로 어 맞춰가지고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도 다 한다는데 거의 다 하지 않아? 거기 다 해 싹 다 해 거기 거기도 내부 했어 이미 오케이 가자 가자 근데 거기 좀 약간 제어경이 틀따기여가지고 약간 태그에 머물러있어 아 재영님이 어쩐지 데빌진 모르긴 하더라 어 데빌진 그냥 진 암워킹 이런거 밖에 안하던데 아니 아니 영환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태그 출신 데빌진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 이기였습니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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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환교수 저 진짜 이번에 4강 기대할게요 아 네 이번에 꼭 올라가겠습니다 강스트식 스타일로 올라갈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리탈 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거기서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강스트가 꿈꾸는 이상적인 저그였다고 제가 그 이상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외모도 비슷하고 맞아 왜냐면 저도 옛날에 별명 감리나였거든요 맞아 진짜 당신도 별명 베리나이스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엥지 제자도 이제 그 엥지는 베리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굴면 한 방 나오는 거 어택만 찍었으면 막았는데 근데 안 맞지 잘하시네 에이 게임 좀 말리고 해야지 조이스틱 안 깨서 네 너 게임을 한 거 맞아? 아니 재현아 A좀 눌러 재현아 아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아 시발 재현아 제발 아니 A는 이건 뭐해 아 재현아 이겼다 재현아 씨 아니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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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재현아 제발 눌러줘 왜 또 눌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조이스틱인데 조이스틱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아 됐다 됐다 됐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너스 ну 나 아 아 아 아 재현이 뭐하나 재현이 뭐하나 안 된다 재현이 다음이 저인가요? 저요? 아니 아니야 그 상곤이 그 다음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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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저기 어떻게 한 3명까지는 그냥 상곤이 사이에서 끝날 것 같은데 상곤이 개고픈 거 아니야? 아니 저 진짜 못해요 진짜 저 어저께 몇 판 하고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아 나 에디한 거고 너 배틀그라운드도 내려치기 하더만 선곤아 하하하하 아니에요 형님 진짜 저 상곤이 형님보다 못해요 어? 뭐? 뭐야 뭐야 어떻게 됐어?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 펀치 펀치 아니 하단만 막으면 되는데 왜 하단을 안 막는거야 아 내가 에디를 할걸 어? 에디가 원래 쉬워 그냥 다리키만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때만 하면 돼 보다에서 양쪽 대기 뭐야 보다에서 개방기 보다에서 개방기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재현이 잡았다 아 존댔다 아 맞았어 못막았다 뒤졌다 뒤졌다 이거 뒤졌어? 아냐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사라 왜냐면 이게 쪼갖고 있어 맞아 재현이 스킬 와 개살기네 잡기 잡기 아 뭐야 아 위암한테 2킬을 당해 야 재현이 존댓겨주고 아 설마 근데 긴유다 이거 다 썰리는 거 아니야 유다 형한테 뭐야 안 떠다다다 응타다다다 응타다다다 어깨 오케이 좋다 응타다다다 자 좋다 엉덩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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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맨방제형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제발!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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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는 거 너무 웃겨 박수 치는 거 그렇지! 쓸돌이 먹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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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가로수 느낌인데? 안 통하죠? 나이스! 빵댕이 뇌치기 뭐야 저거? 야! 야! 헬리콥터다! 빵댕이 개션데? 야! 헬리콥터 바로 부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빵댕이! 한 번만! 안 돼! 비싸게 한 번 맞춰보자! 작기만 안 당하면 돼! 작기만 조심해야 돼! 비글이다! 백만댕이! 이 개같은 년! 빵댕이! 뭔데? 좋은데? 빵댕이! 야! 야! 재현아! 정신 좀 차려! 그렇지! 그렇지! 야! 비싼 거야! 잡아! 이거 뭐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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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대0! 근데 이거 재현이가 잘하는 게 옆으로 빠지는 걸 쓰네! 오케이! 3판 2선! 옆으로 빠지는 걸 쓰네 저거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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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세 가져왔다! 수고해 많이 감사합니다! 기세 가져왔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재현이가 왜 철권 소리가 안 나? 그니까! 얘 소리 꺼놓고 하는 거 같은데? 오리를 꺼났네! 와! 스타바이드네! 긴장했나 보다 야! 와! 좋다 웃기네 진짜! 근데 마지막은 원래 저게 끝나는 그림인데 그냥 안 끝나고 그냥 하네! 그니까! 너무 웃긴데? 와! 제발! 제발! 이기자! 이기자! 근데 소리 안 나니까 더 해설이기 편하긴 한데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난 뒤졌어! 또 얘기하잖아! 이게 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거의 얼마씩 나나갔지? 지금 몇 명이죠? 7명이니까 한.. 60만원도 되지 않을까? 60이면 존나 크지! 60이면 거의 진짜 거의 9천개 만개야 진짜 아! 40! 40! 아! 40! 아! 맞네! 40도 엄청 크죠! 어! 40 존나 크지 여러분들! 이야! 어! 옷까라 입었다! 오! 좀 쓰러운데! 자키만! 자키만! 너무 출싹버리네! 너무 출싹버린다! 기분총장이 민정? 아! 아! 그니까! 아! 봐봐! 패턴이 존나 돌리고 잡기만 하잖아! 아! 아니! 오! 오케이 좋아! 奇 něk 제현이는 잘하는데! 그렇지!!! man! 요! Mais한테! بslia andered بslia بslia 因为 너가 다 나와있어? 이걸 피해?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오 좋은데 좋은데 오 이렇게 무게가 있네 잡지가 왜 나가 안 썼는데 졌어 나이스 대박이야 아니 쟤 빵댕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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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어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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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아코우스다 영년에 오락실 좀 다녔다가 걔는 좀 약간 옛날 게임 잘하네 스타트 할거니 이런거 메이브 스토리 나이가 좀 있네 연륜이 느껴지네 저는 어려가지고 이런걸 안해봐가지고 넌 약간 갤러그 스타일이지 예? 뭐 소리에요? 공범해 아니 쓸돌이 라이덴 스타일 라이덴 빨간색 파란색 쓸돌아 나랑 중학교 다녔으면 같은 중학교 다녔어 나이스 기류가 컷 잘하는데? 오케이 다음 누구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재현 승 재현 대 연다람쥐 연다람쥐까지 잡아줄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재현 가자 연다람쥐 은근히 잘하던데 연다람쥐 조심해야 돼 이거 잡으면 피스도 없는데 재현이 꽝뎅이를 줄라시는데 리큐 뭐야 리큐 소리좀 들어야겠다 위너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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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연다람쥐 연다람쥐 도 쿠마라고요? 아 쿠마대 쿠마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상고나 니가 가서 빨리 가가지고 궁 쓰는 방법만 알려주고 와 상고나 알았제? 궁이요? 어 아 그 R1이요? 잠시만요 어 그거 알려줘야 돼 지금 이걸 모르잖아 지금 네 어 어 미치겠네 야 야 야야야야야 야 슬돌아 예 너 저번에 저 그 뭐야 그 사진 그 볼살 아예 빠진거 어? 그거요? 그 프로필 사진이요? 야 너도 뭐 그런거 뭐 퍼프했었어? 네 그거는 포토샵이라서 제가 아니에요 야 그 볼살 주작 안치고 진짜 너야? 아니요 주작이죠 포토샵이죠 그거는 아니 근데 이 자장님 저 살 좀 빠졌어요 네? 저 살 좀 빠졌어요 볼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빠졌다고요? 네 네 좀 빠진건데 너 바스포드 오고 7kg 쪘다가 1kg 빠진거 없어 무슨 빠졌던 드립이야 야 슬돌아 너도 그 전법 써? 아니 죄송한데 도맨 근데 어떻게 약간 도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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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맨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몸무게는 인증했어요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이 몸무게는 인증했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몇kg인지도 아시네? 아니 도맨 뭐야 도맨 공지를 봤습니다 공지를 네 네 맞아요 그래도 1kg라도 빠진게 어디에요? 빠졌잖아요 도맨이랑 슬돌이랑 4살밖에 차이 안나긴 하는데 영환아 네? 너는 누구 세고 있어? 새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만 보면 계산하고 싶어져서 죄송하게 계산해 아우 갑자기 도맨해지네 아 계산세 잠시만요 연달음 지금 근데 왜 철권을 못 키는거야 왜? 뭐하는거야? 왜 갑자기 철권을 못... 아 초대 수락받고 있구나 오케이 자 야 재현아 아 재현이 게이머러 같지? 응 야 상곤아 네 뭐 그냥 방송 안 하기 싫지? 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형이 뭐 오디오 최후기 기다리는거야? 어 그냥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시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그냥 아니 엥지 이따 생각하고 여기 놓쳐봐 야 근데 쌀권 동주는 나란히 떠있네 디코에 예? 지켜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파스포드에 진짜 거짓말 안하고 상곤이 세명 있어요 누군가요? 그냥 김상곤 그 다음에 백상곤 그 다음에 감스트 롤시키 할 때 저 롤상곤 여기 세명 있는데 아니 말좀 해 얘들아 말좀 왜 내가 가서 오죽 할말이 없어서 술도리 불살 파프 얘기하고 뭐하는거야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좀 해주세요 아셨쩍? 이참에 지금 약간 이런 원래 대기시간에 썰을 풀어줘야해 맞아 맞아 오 이제 시작됐네요 상곤아 약간 쉬웠던 썰 좀 풀어줘 네 저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다르종이 어! 기간에 격리했습니다 그러면 철권 오늘 처음이네요 아니 어저께 처음 했다니까 어저께 진짜로? 그럼 도대체 뭐 한 거야? 쉬면서? 아 진짜 그냥 하루종일 그냥 펜코 보고 그냥 펜코에서 민심 체크 하셨나요? 야 민심 체크 또 하고 쌀구나 너 커튼 치우라고 했지 이사장님이 왜 커튼 안 치웠어 어떤 커튼? 너 머리 커튼 이 자식아 머리 커튼 아직도 안 짰는데 머리 잘랐잖아 안 보여? 와 답답하다 답답해 핑크 돼지 핑크 돼지 네 아니 네 이거 밀어줘 밀어줘 야 졸라 둘 셋 애겨 부리고 있는데? 빵댕이? 빵댕이? 아니 핑크가 누구야? 둘 셋 애겨 부리고 있는데? 빵댕이? 빵댕이? 어 나이스 빵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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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둘 다 할 줄 안다니까 아 연다운치 공 쓸 줄 알아 날려버리기 이걸 못 막네 이거 막는 법 모르나 봐 너네 좀 하단이나 막아라 아이 씨 빵댕이 대 빵댕이다 빵댕이 대 빵댕이 대 빵댕이 에이 그렇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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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 아이소 재현이 잘하네 재현이 저거 원툴인데 존나 잘해 하하하 걔 뜨끓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빵댕이 야 빵댕이 존나 세다 빵댕이? 저거 막기가 빡센가 봐 얘가 이겼어 연다운치 연다운이 존밤인데? 한번만 막자 한번만 막자 아 근데 공을 공을 막지 아아 막는 걸 못하네 제발 얘가 3단 1단 조합 잘하네 재현이가 아아 마지막 한번만 마지막 한번만 마지막 한번만 한번만 쳐 한번만 쳐 이겼지 어 뭐야 설마 에이 설마 야 설마 진짜 어어어 어어 어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빵댕이가 존나 불쌍 약간 점프샷을 잘 낳는다 점프샷 그니까 그니까 아 뭐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제 연다운이 나은거야 이제 처음마잖아 지금 문질싸움 자 이게 처음마니 공수타임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아아 야 재현이가 안 막는데 안 막아 지금 저 막으면 다 아니 잔바지 뭐하니까 이씨 막았겠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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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재현아 막아야돼 아아 상관아 너 피싸기 안 알려줬어 가서 아 알려줬는데 키보드라서 야야야 야 영달이요 그래서 키보드 5야 5 아 5에요? 아 아 그 5 누르면 5키 하나만 누르면 그냥 피싸기 써줘요? 어어 키보드 별로 없을 때 그냥 찍어 찍어 빵땡이 아 뭐였구나 아니 근데 상관아 너 안 알려줬어 아아 그게 아니라 시청자님들이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알려줘라 시청자님들이 시청자님들이 피싸기 뭘로 막아? 그냥 피싸기 그냥 뒤로 하면 막아줘요 저 교수님 어 그 망만치는 근데 하나야 나 아까 동준이랑 하는데 계속 피싸기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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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아 좋아야 재현이 잘하는데 다 잡아주겠다 재현이가 다 패는거 아니야? 아하하 빙댕이 누구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미 라미 함께 저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라미는 잘해서 1대0 1대0이에요 1대0 넌 저기 왜 끼어있냐 셀돌아 아니 초대가 설 안된다고 해서 제가 해줬어요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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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내려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런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저거 사진도 뭐야? 셀돌아? 저 같아요 뭐 한 10년 전 사진이야? 아 맞아요 10년 전 사진 야야 근데 이거 저 한 게임 더 있다고 말해주고 와야 될 거 같은데 연달음직 이거 3대0이라고? 아 저가 내려가는거 기다리고 있는거 같아 아 오케이 야 10년 전 사진이 아니고 아이유 사진이잖아 너 X됐다 아이유 거기서 고소 들어오겠다 어디가 저기 아이유인지? 아니 딱봐도 아이유씨잖아 지훈이야 저거? 네 맞아요 아이유 사진이였어? 잠깐만 아까 자기라고 하던데 아니 채우가 뭐라고 너 아는 사이야? 아니 아이유 지훈이가 아는 사이지 아 진짜로? 진짜로요? 나한테 모닝크로 줬어 지훈이가 왜? 뭔.. 아 진짜 택드라니까 미운 오리 해줬잖아 미운 오리 뭔 소리야 이건 뭔 말인데 아 예능에서? 예능 같은데서? 어 진짜? 지훈이라고 말하는 거 좀 그렇네 뭐 그래 피서해서 이상해 피서하는 거 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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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가 황지훈 화가파스라는데 맞아? 어? 황지훈이라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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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훈이 아니라? 어? 아니 그 황지훈도 아는데?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어? 아 인사 찍 못했나? 아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방금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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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빵댕이 오 팡댕이 둘이 존나 친해졌잖아 그니까 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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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그 저 그 입학 그 상대가 그 연달한 짓이었어가지고 그때 둘이 친해졌나봐 그때부터 염섭돼 있을 때부터 아 아 싸우다가? 하나도 안 친해 보이는데 비즈니스인가? 어 비즈니스 같은데 아예 아 월세 줄이기? 어 차라리 도멘 술돌이가 더 친해 보이지 아 시간 다 돼 시간 다 돼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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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시간 초 있어서 갈려줬는데 재현아 재현 아니 시간 초 안 보여 아 뭐야 이 끝나는 거야? 왜 끝나? 야 미친게 아 내가 갈려주는 그 타임 있는 거 오케이 빵댕이 빵댕이가 있어 우리에게 근데 저거 왜 끝나? 어이없네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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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나는 이기지 못할거야 아니 우리 다음지까지 꺾어줘야 돼 오 막았다 나이스 막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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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재현이 원래 청구 언니 그냥 약간 단순한 심리전 잘하면 좋은데 잘하네 진짜 단순한 심리전 잘해야 돼 저 말이 맞는 말이야 굳이 뭐 진짜 활용한 거 쓸 필요 없어 어려운 게 쓸 필요 없는데 잘한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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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만 가자 안돼 피따자 깜빵 오 좋다 나이스 이겼잖아 이겼다 공기수면 이긴다 나 피따기 안 썼다며 나 피따기 안 썼다며 상훈아 아까 알려줬어요 저 진짜 형님 저 방금 알려주고 왔어요 상훈아 피따기를 저 뭐야 빨간색 떴을 때 써달라고 말했어? 어이없어 네 그 피 없을 때 피 없을 때 말했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확실해요 진짜에요 진짜에요 피 없을 때라고 했어 아니 피 없 근데 지금 눌렀으면 됐을 텐데 그럼 피 잘못 눌렀나? 응 아니 쟤는 이제 관심이 없다니까 엥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니까 아예 아니에요 아니 욕빵한다 이사장 욕만 하지 엥지는 나한테 잘해주고 낙수도 오네 그렇지 이제 아 시발 나 그냥 엥지 포도 가야겠다 이러고 있어 저 새끼 저게 맞아 진짜 그렇지 상탱이 오 좋았다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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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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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졸라 세네 야 근데 저 세다 점프하고 박수치는 거 존나 웃기네 저거 나이스 저런 거 어디서 알아봤지 저런 기술 빵둥이 졸라 세다 오 뭐야 좋아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오 오 오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홍터리 뭐야 존나 박세네 저거 오 아 제발 약간 박세다 이거 아 이거 좀 박 hiking 폭발이sal 야, 이 톤 정말 웃겨. 정답을 많이 봤어요. 연달함주 저거 뭐야. 왜 안 걸려? 왜 안 걸려? 아, 너 왜 안 되냐, 정답이가. 1대1, 1대1, 1대1. 야, 연달함주 좋겠다. 감자 같다. 1대1. 1대1. 아, 연달함주 존나 웃기네. 아, 근데 재현이가 이겨줘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빨짱 빨짱 거릴 때, 피가 없고 빨짱 빨짱 거릴 때. 상고나. 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빨짱 빨짱 거릴 때 피가 없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막으면 막아줘. 근데 약간 카운터식으로 해야 돼. 상대가 때리려고 할 즈음에. 뭔 말인지에 되시죠? 오케이. 자,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아봤습니다. 확실하게 말아봤습니다. 뭐하고 나를 주 my rules 잘했어. 좋아. 야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며 연달함주 들은거 아니야? 상고나? 상고나 와 진짜 앵지가 저글링 가지고 저 파일럿하고 게이트 푸실 때 살다살다 김상곤이 응애응애 하면서 막 드립치면서 텐션을 치면서 나 그렇게 중계하는 거 깜짝 놀랐어 맨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만 보다 깜짝 놀랐어 요닝이 알려줄때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와 그니까 앵수효과 진짜 앵수효과 노리고 있네 근데 제가 코로나에서 좀 아파갔나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그날도 뭐 메모장 소통하다 갑자기 말한 거잖아 텐션 가로때놓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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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지? 아니 상고 너는 베비야? 저 베비 아닙니다 저도 베비 신청 가능할까요? 아 베비 신청 바로바로 해야지 상고잖아 그래 그래 아 예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안 된다고 하던데 시청자가 저한테 아 베비 신청해 상고당 아 신청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면은 쿨 돌 때마다 신청해야 돼 아 아 야 나 이사장님 덕분에 4개월반에 베비됐어 아 진짜로? 와 역시 약수효과 제대로 받았네 와 이사장님 바로 추천해주실 때 네 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되는데 그래 아 진짜로? 이사장님 말 한마디면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나 근데 나는 약간 저 운영자님한테 아니 김상곤 베이비 안주면 안되냐고 내가 물어볼게 어 비추천을 해볼게 아 나이스 이사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뭐 나이스 해야 되나 비추천이랍데 제발 붙지도 않나요 이게 김상곤입니다 여러분들 아 앵지말은 제대로 안주면 안되냐 아 아 아니 이사장님 형님 저 녀석 보니까 지금 앵지말만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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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앵지가 하는걸로 톡톡톡톡 듣고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로 너 앵지한테 티카톡 한 적 있어 없어 아니 티카톡 아니 안했어 진짜 안했어 하면 안되지 안했어 안쫓라 아니 너 오늘 갔다 온 거 히힛한다는거 아니야 스토커바냐 안쫓라쫓 이제 굶쌀줄 알쫓 이 굶쌀줄 알쫓 소리도 두번들지 그러니까 야 술돌아 왜 오케이 술돌이 먹방 나이스 시장 좋다 술돌이 먹방 좋다 술돌이 먹방 좋다 나이스 맴만기로 나이스 나이스 저 잠깐만 잠깐 잠깐 재부팅 좀 할게요 오케이 야 나야 맞았잖아 아 핏살기 쓰면 다 맞냐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핏살기를 람집만 쓰는 거 같아 산구나 아니 말했는데 진짜 확실하게 말아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나이스 마지막에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아 아 이거 그거야 아니 이거 흘돌이 흘돌이 재부팅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송빙군 님법으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1세트 맞아주고 끝내면 되니까 응 연드람지에 니가 한판 아예 맞아줘 그냥 그치 한판 전잖아 아 아 네 네 연드람지에 니가 한판 아예 맞아 나로 가는 겁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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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가리 상구야 니가 가서 말하고 왔어야지 이 사장님이 어떤 거잖아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줘야돼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져야돼 어 아 솔솔아 이게 뭔 소리야 씨 아 아 아쉽다 언니 이거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아 좁해 좁해 가자 그냥 그것만 쓰면 되잖아 저 어 빵땡이 그거 좀 해봐 아 빵땡이 근데 하더니구나 저게 으응 야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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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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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빵땡이 나이스 한 대만 더 아 또 맞았다 이거 또 맞아 오 피했어 빵땡이 빵땡이 와 흘렸어 흘렸다고 이거래 빵땡이 아 나이스 야 이걸로 끝까지 가자 이걸로 끝까지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칠키만 나이스 야 그리고 가서 재현이한테 게임소리 좀 켜달라 그래 상구 나 알았지 이따 끝나고 아 예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게임소리가 안 들려서 예 알겠습니다 재현이한테 게임소리 안 키면 진짜 나 너무 열받을 것 같다 그래 알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지금 방치대 설립하기 1보 직전이야 나 미칠 것 같아 정말 오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할게 게임소리 좀 켜달라야죠 우와 왜 안됐지 감사합니다 2대1 자 이깁시다 예 마무리 하자 마무리 가자 한 게임만 한 게임만 제발 이제 곰돌이 좀 그만 보고 싶다 쟤 할 줄 아는 거 눈빵밖에 없어 어 좋겠다 너희 정말 눈빵이야 복고 눕기 복고 눕기 싸대기 오케이 어 좋아 빵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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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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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유리해 나이스 천천히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필살기 맞으면 몰라 천천히 하면 돼 어 필살기 맞으면 안돼 진짜 맞으면 안돼 진짜 맞으면 안돼 진짜 맞으면 안돼 어 어 한 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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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막아 막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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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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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어 라미 좀 셀 것 같은데 아 라미 자분이 눈길이까지 있네 뭐야 맞춤 뻔 한 번이야 라미가 망망치 있어가지고 어 라미가 망망치 있어가지고 어 라미가 망망치 있어가지고 어 라미 캐릭터 망망치에요? 어 라미 망망치야 어 라미가 망망치 원칩이야 원칩 어려운 건데 그건 뭐 바로 캤어야 돼 지금 알겠지 네 오케이 상군이 됐다 됐다 와 드디어 소리 들린다 소리를 왜 끄고 있지 아 나이스 바로 게임 소리 켰어요 죄송해요 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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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너무 웃겨 아 재현이 또 초필상 있습니다 재현이가 내가 개인 방송 보니까 좀 까이잖아 그럼 이거 존나 많이 하더라고 네 라미 아이디 뭐지? 라미랑은 안 해봤는데 아니 이거 존나 안 해 야 너 아이디를 너가 해봐라 나 모른다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라 재현언니 어 아니 쓸드라 네 스피커 좀 봐 아니 라미 아이디 뭔데 어 저 아니에요 누가 스피커지? 세팅창이 없어 이사장님 아니에요? 저 두 번 울려요 나 울린다고 쳐요? 나 울린다고 쳐요? 아니 이사장님 아닌거 같은데 저 울리면 제가 이거 이어폰 해볼게요 야 이어폰 좀 탱구야 어 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저 이 저 친추 이거 하는거 이거 어 제가 저 잠깐만 화 안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애들아 받았다 받았다 친추하는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발 방금 왔습니다 이사장님 근데 재현언니가 너무 해줘 마인드여가지고 제가 아 니가 빨리빨리 와서 재현언니 언니 재현언니 초축해주고 올 수가 없어 사장님 빨리빨리 안오보 그 재현언니 플레이 미치 들어가봐 플레이어 미치 그리고 두 번째 거 들어가 어 자 빨리해 시발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김재현언니 그리고 나서 그거 만들어 어 만들어 뭐야 왜 이 할아버지 웃음 뭐야 방금 응 누구 웃음이에요 어 내 웃음이야 그리고 나서 보녀언니 아니죠 이게 오른쪽 팔 눌러봐 오른쪽 팔 버튼 어 오른쪽 팔 버튼 그게 눌려 자꾸 응 오른쪽 팔 눌러라 했어 왼쪽 팔인가 봐 그러면 왼쪽 왼쪽 팔인지 오른쪽 팔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초대하면 돼 보자 보우맨 구호 초대했나 아 시프트 탭 언니 시프트 탭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아 친구 초대 그니까 친구 초대 초대 눌러 그냥 세번째 거 누르면 되잖아 언니 뭐로 눌러 뭘로 눌러 마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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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려 아 초대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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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야 아니 뭐 눈 땡그랗게 뜨고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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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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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리고 그거 꺼봐 초대할 친구 선택 꺼봐 오른쪽에 초대를 눌러 오른쪽에 초대 나와있잖아 초대 그리고 나서 언니 그거 팔 버튼 한 번인가 더 눌러야 돼 어 눌렀어 오케이 그러면 됐어 들어왔어 아니야 언니 친구 초대 그거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레디를 할 수 있어 오른쪽 팔인가 왼쪽 자 총장님 아 이제 됐다 총장님 아 됐다 총장님 예 티아코사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의 왼쪽 이 사람을 이겨서 살물에다 퇴폭해서 아 아 애 낫답하긴 하다 진짜 아 너무너무 내 철이 빨리 쯔으면 좋겠어 아 근데 재현 촛불 사기 쓴다. 나도 안 되겠다. 빨리. 야 또.. 맥차 터지면 안 돼. 재현 또 촛불 사기 쓰잖아. 재현 드라마 40번 여주인공 눈빛도 쓰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나 다 켜가지고 그런가 봐. 아 나 저 때문에.. 나도 다시 다 켜야 돼? 야 또 딜레이 된다고? 나도 다시 켜야 돼? 또 켜라고? 나 지금 등기 중 이거 뜨는데 괜찮아? 나미가 튕겨.. 튕겼대요. 아니 왜.. 근데 이거 철권 썸바까.. 나도 다 시켜야 돼? 철권 썸바까라는.. 이상해서.. 와 큰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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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옵저버를 많이 해왔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흔히 방송사고라 얘기하거든요? 게임 딜레이 되는 거? 에이.. 아.. 아 괜찮습니다. 예.. 시작 음.. 다음에 서치 섹션.. 이거 또 초대하고 또 그거 또 해야돼? 그렇죠 또 해야돼요. 아 나 이제 훈다 형님한테 가까워있다. 그냥 밑에 만들면 돼. 아니 형님! 아 예? 이사장님? 아 힘들어. 형님 재현 대학고사 하시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사장님! 예! 준비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뒤졌다 이 기기같은 녀. 은혜도 모르는 녀. 근데 재현이 진짜 남밤하긴 해. 내가 감히 가스를 선택해? 너는 최고의 4티어 라인으로 널 죽여주겠어. 하하하하하하 뒤졌어. 4티어 존나 센 사람은 아는데. 뒤졌다 진짜. 아 3티어로 잡아. 이발 3티어로. 하하하하하하 이빨을 봤냐. 삼원여님이야. 아 삼원여님. 아 삼원여님. 뒤졌다. 3티어 2티어에서 갔다가 떨어진 애들까지 다 잡는다. 아 존나를 봤나 진짜. 승률 70% 이상 안 남아. 대학이야.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좀 어지럽네. 됐다. 어 왔어. 그리고 나서 라미야 그거 친구 초대 다시 나가야 돼. 똑같은 키인가 그거 눌러가지고. 나가따고 crawl. 그 했다. 제윤아. 제윤아 고마워. 네. 라미야 고마워. 고. 이 사장 파이팅. 케이스 고 Study! Cooke. 오케이. 너무 좋아. 나야들 너무 초대해 utilise. baby 너무 과도 soci 오케이 어.. 너무 좋습니다 어.. 나 시작했어 재현이 경기 너무 보고 싶었어 오케이 자 재현이 경기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나한테 안 당해봐야지 어? 야 안 당을 받지? 응 통해 응 통해 응 걔 못해 응 걔 못해 응 걔 못해 응 걔 못해 내가 두 명 다 빼버렸어 내가 두 명 다 빼버렸어 응 4연승 할 거야 눈물 날 거 같은데 재현은 왜 이렇게 아 재현이 이걸로 엠티가서 몰카 한번 해보고 싶다 존나 빡세여 진짜 재현이 존나 볼 것 같은데 내가 따이 내가 따이 뭐야 뽀뇨.. 아니 라미도 망망치 어떻게냐? 잘 못 넣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졸라 세게 보이는데 잘하는데? 아니 근데 재현이 올킬 하는 거 아니야? 재현이 잘.. 아니 이게 또 하다보면 하나씩 늘어 실력이 올킬하면 또 세팅만 한 시간이잖아 이거 어.. 떨어지는 게 빨랐지 상대는 그냥 여기서 터라 근데 중간에 상대 흐름 끄는 걸 잘한다 펀치로 내가 이길 거야? 응 내가 이길 거야 응 못 오죠? 못 오죠? 어.. 아니야 아니야 피싸게 버튼 알아? 피싸게 한 번만 써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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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서 나네 아 진짜.. 아 재현이 아 진짜 내가 세 번이나 말하는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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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이길 했는데 궁을 못 쓰잖아 피싸게는 근데 궁을 써야되는데 그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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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땡이 아무도 못났죠? 어 근데 재현이 잘한다 야 재현이 잘해 어.. 아니 근데 재현이 어차피 이제 털릴텐데 이 정도까지 라미까지 잡아주면 우리 너무 좋지 진짜 어.. 맞아 너무 편하죠 아니 근데 눈길이까지 이게 많았는데 눈길이도.. 어 족밥이니까? 어 진짜? 어.. 아니 나 오늘 재현 보면서 나 근데 거울치료됐어 그동안 감수 시청자들 어떻게 이걸 기다렸나 재현이한테 오히려 고마워 아니 라미라고 궁을 멀지 않았어 아니 재현이한테 오히려 고마워 진짜 오히려 고마워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로 아니 이건 좀 힙한데 재현이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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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현 몰카 하나 하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개박스에서 진짜 재현 올리겠어 진짜 재현 올리겠어 아 진짜 왜 맞아 진짜 퇴학고사 본다고 할까요? 아니 아니 진짜 엠티가서 우리 개빡세게 하자 진짜로 아.. 아 왜 안 돼? 한 판 줬다? 양양 유튜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도재욱 유튜브 확인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피를 잘 빨고 있습니다 어이구 야 일어나 마저어 야 뭐해 뭐해? 야 뭐해? 야 재현아 뭐해? Keys왕이까지 잡아줘야지 야 재현아 써라 핏사이기 이번에는 핏사이기 좀 써 핏사이기 좀 써 제발 아 상구나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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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썼어 드디어 썼어 야 드디어 아위에 쓰려고 안 해줬어? 아 OW 네이 숨어둔다 바로 말할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용량에 버리려고 가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라미까지만 까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야 아니야 세은아 할 수 있어 두 명씩 두 개 안 봐봐 피해 네 공원 맞추고 야야 야야 야야야 아 아 아 뭘로 피하냐 피했는데 아 나 밑에 둘러싶어 어 니스타 줄아예 그 좋겠다 이제 또 타이안게 좀 정말 잘 바지 안채고 들어봐 て bao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 이거 재현아 재현아 시작하면 되잖아 재현아 시작하면 되잖아 재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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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이스 포장 제대로 제대로 나이스 나이스 와 존나 빨랐다 응 너네 팀 없죠? 너네 팀 없어요? 응 너네 팀 없어요 이게 더 좋네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시작한 걸 이렇게 좋아해 어 상분아 너 절대 딜레이 되면 안 된다 상분아 네? 어 어이 음 바로바로 시작해야 될 게임 진축 미리미리 보내놓으세요 음 진축 미리미리 어 라면 네 보내놨어요 응 펜도 개 세줘 응 펜도 개 세줘 응 빵땡이 빵땡이 못 막줘 응 빵땡이 못 막줘 응 빵땡이 못 막줘 응 못 막줘 그래 그래 재현이 잘하고 있다 응 안 통하죠 응 빵땡이로 다 끝내버렸죠 응 빵땡이 빵땡이 응 빵땡이 응 빵땡이 응 응 뜯어 주면 시 그렇지 오 빵땡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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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술도리 야식도 계속 하라니까 그게 좋아 오차이 못 맞잖아 애들이 잣깨는 어 아니 라메 라메 체크가 안 되있네 어 그럼 그걸 계속해 야식 먹방 알겠습니다 아 야야야 아 야야 아 아니 아 아 아깝다 그냥 어택당만이면 이기는 경기를 쓰네 아니 근데 라메가 잘하는데 어떻게? 야 라메 잘한다 어택당이 못해 어택당이 어택당이 아니 라메 생각보다 좀 더 해 어 그니까 빵땡이 뭐야 빵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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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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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버리 여기서 누가 허경언 한 번 가지고 와도 야 김상공 너 허경언 할 줄 알아? 아니 아니요 저 허경언 할람 진짜 내가 쎄 뉘진 너 지금 이거 똑같은 캐릭터 할려구요 라메이랑 아 안 어울려 아니 아니 나 연습했어 이거 아 너무 캐릭터가 안 어울리는데 궁극기를 너무 멀리서 쓴다 아쉽네요 응 안 봐줬죠 이거 이겨야 1대1 만들어 그렇지 대가리 그렇지 어? 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지 아아 제발 야 일어나 아니 왜 저거 계속 당해 아아 1대1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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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있어 아아 왜 기다리고 있냐 라미 쿠키 배터리 너무 뻔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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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잘하긴 했는데 라미까지 잡아주면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재현이 방송 마치는데 1시간째 보고 있네 와 제일 많이 본거죠 어 제일 많이 본거라고요? 아니 총장님 방치하세요? 아니 아니 저 아니 저 철권에서요 네 저는 진짜 재현이 방송 자주 본데 진짜 총장님 실망입니다 진짜 혹시 메이플 하는 것도 보시나요? 메이플도 해? 요새 메이플도 해? 어 나도 방치했네 아 그걸 보렀다고요? 메이플 한 거 저번에 봤어 저번에 어 저번에 봤어 제 글자 봤어 제 글자 아아 네 쌀고리 가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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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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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곤 라미 네 갈게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네 김상곤 김상곤 때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진짜 허경원 해가지고 똑같이 그 표정 따라하면 저 민심 존나 올라갈텐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기는데 더 집중해주세요 안 되려나 진짜 아 안 되려나 제발 어 우리 팀이잖아요 이겨야죠 어 김상곤 선아 할 줄 모르나 자 김상곤 아 근데 김상곤 왜 캠을 안 켜 야 여기 캠 어디갔어 얘 또 아 네 말해 말하고 가야겠다 아 이 새끼 또 무릎님이 막 캠 끈 거 이런 거 보고 따라했나봐 미치겠네 자 상곤씨 예예예예예 지금 친구 추가 보낼게요 캠은 왜 안 오케이 캠은 왜 안키세요 캠은 이사장님 어 이기실 줄 알았죠 이사장님 팀이 그니까요 랑이 너무 잘하네 맞습니다 친구 받았어요 친구 받았어요 어 상곤아 캠 좀 켜줄래 아 예예 알겠습니다 아 철권 또 지랄이네 또 튕겼네 상곤쌤 제가 다시 초대할게요 오케이 네 상곤아 아 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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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곤쌤 상곤아 항상 always 고마워 뭐야 인하 형이 뭐예요 항상 고마워 상곤아 항상 고마워 상곤아 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always thank you 김살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코렉트 섹션하고 섹션 작성하고 쌤 초대할게요 오케이 초대해줘 초대해줘 네 상곤아 그리고 코드 노출 좀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그 초대 번호 코드 좀 노출하지 마세요 그 이사장님이란다 쌀곤쌤 예 저는 딱 그냥 대기화면 딱 가리고 예 저는 베스트 비즈이기 때문에 딱 그 번호가 나오는 순간에는 딱 그냥 대기화면으로 바로 바꿔 놓고 야 너 안되겠다 라미야 너 이번판 반말로 해 알았지 이번판 반말로 해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가 김살곤 어 오케이 상곤이서 반말로 해 내가 번역해 오우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누가 손idelity야 너 안되겠다 너 너 Wenn의 안대 너 뭐하러 한대 어 잠깐만 이거 저기 말해서 더 좀 더 저 rental 안why 야ду서 반말 때 반말하래 레디 하시라구여 오케이 נ הנた uniqu셨다 라미야 진짜로 안 봐준다 진짜로 뭐 할거임 어 아? 이 말 존나하고 싶어.. 드디어 한다. 드디어. 나 뭐하지. 아니 근데 이사장님 콘텐츠 때 저거 위에 다 뚫려는 기본이 기본 아니야? 성격만 해도 안 되겠네. 아 뭐야? 선물 만든다고 자랑하시네? 야 잠깐만 김상구 캐릭터 잘못 골랐어. 어 이거 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뭐 했어? 아니 아니 라스 골랐어. 아니 아니 리해야 돼. 나 진짜 그렇게 아니야. 아니 리가 어딨어? 거 참 존나하네. 아니 라스 어려운데? 아니야. 리가 어딨어? 아 진짜. 시가 곰창 존나하네. 우리 한 번 말해줘. 우리 한 번 말해줘. 진짜 좋아. 어지럽다. 아니 진짜 이런 말 안 하면 돼. 재현도 이렇게 안 했는데. 아 어지럽다. 별의별게 다 나오네. 맞지 재현아? 저는 익힐 했어요. 네 익힐 했다. 태현님 익힐 했다. 네 익힐 했다. 태현 다 했다. 고마워요 항상 고마워요. 태현이 와있게 고마워요. 응 아니야. 응 내가 이겨. 응 응 응. 내 캐릭터 멋있어. 도맹 캐릭터야.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응. 내 캐미한다. 내 캐릭터만. 와 진짜.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머가리 머가리 머가리. 기모찌 기모찌. 앙. 오. 라스스에 가렸어. 오 뭐야. 오 뭐야. 아 기모찌 기모찌. 아기. 아니 라미. 라미 캐릭터 왜 이렇게 안해? 아 삐삐. 우후하. 띠푸파. 아 나 이거 귀엽다. 삐. 진살물린다. 어 새끼. 어? 응 안 맞아. 어. 남은 왜 이렇게 멀리졌어? 왜 이렇게 멀리졌으냐. 오빠. 야. 아아. classify Back My Back. complimentary. tigers gay. 진짜 이쁘다 좋지 않네. idan. 의었던이. bounce. 어 please. 찮아 쪼라 원래. hit me musion. 어 잘하네 이거 작전인가 어 잘하네 나이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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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모찌 아 기모찌 아 기모찌 대가리 대가리 위 아래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잘 참는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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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핏색이 한번 해봐 어 맞지마 마지막 삼고당 핏색이 아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아 안 맞았다 어 근데 아직 몰라 어 아직 몰라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한 번 맞았고 야 대가리 대가리 야 대가리 컷 어 으 아 으 뭐 시청자한테, 어? 근데 저 느낌 그거랑 비슷한데? 시청자한테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삐삐 했잖아! 이거 그거랑.. 사과해! 사과해! 사과했잖아 삐삐야! 이거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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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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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우 가자 김상우 좋아 김상우 라스에 있나? 뭐.. 뭐 있지? 아.. 어 뭐야 똑같은 캐릭터야? 아..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좋고요 람람이 아.. 오이소 스스님한테 어? 예이! 아.. immen서는 근데 안 말고.. 아.. 메양이라 이제 그 net이라는 것처럼 말하더라 빅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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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망치빠 Clitor into the vahe running! Blealry핑 generica E0003 지하이 pong Hole노 ass! 아이 ㅋㅋㅋㅋ 이 맛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자 이런이버에 지를 잘하네요 초코비즈 해야겠네 초코비즈 해야겠네 그만큼 보여주자 망팡치 잠깐만 잠깐만 망망치 망망치 어때 어때 망망치 왜 말이 없죠 어 뭐야 잠시만 야 감 잡았다 쟤 람이 감 잡았다 감 잡았어 망망치 뭐해 어 잠깐만 야 뭐야 람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오 람이 야 람이 주차하냐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줘봐 아 같이 했는데 왜 랍스야 제발 야 람이 좀 넘기네 야 3분간 망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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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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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야 눈끼리야 눈끼리 눈끼리? 아 근데 눈끼리 게임 잘하는데 김상곤 위아래 저거 먹혔으면 좋겠다 레전드 했겠다 어 이기만 할 거 같은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상곤이? 아이고 살살해라 나 정말 1일차야 1일차야 살살해 어 나도 1일차야 나도 1일차야 진짜로 나 치지마 아 근데 김상곤 진상곤 대화 아 진짜 맹세하고 맹세하고 어 어제 했다더니 굴어쫓다 오 뭐야 쟤 그런다고? 쟤 그게 개성인데 하늘에 나준거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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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난다구나 아 이것저것 하네 이게 뭐야 뭐야 야 레이 누룽을 한다고? 레이를 해? 아니 근데 존나 잘할 거 같은데 눈길이 잠시만요 아아 이거 쟤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아야야 나왔구나 아야야 나왔구나 아야야 나이 근데 점수 철판력이 좀 높네 진짜 철판력이 좀 높네 아 진짜야 아야 점수 금방 오른다보는데 점수 금방 오른다보는데 아니야 라미 아야 아 아 우와 근육 봐 뭐야 뭐야 오 오 개돌이 근육 나서 아 아 뭐야 어 나 했었다 자 오 그렇지 나이스 오 오 오 오 좋아 이거 좋아 오 오 오 해줘 한번 훠트하자 사나 오 뭐야? 어떻게 썼냐 이거? 잘하는데? 잘하는데? 뭐야? 어? 지킨 뭐야? 저거 몇 년 뒤 된거야? 정치킨 나 옛날 사람인데 김상곤 있어 어? 뭐야? 어?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근데 캐릭터 스킬 자체가 어? 뭐야? 안돼! 아! 아 눈길이 잘한다 눈길이 닮았다 야 학군 뭐해 마지막에 어? 어? 맞아 맞아 당난건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 오 이제 기술 좀 쓰네 서로 아이씨 아이씨 아니 발을 어디서 차냐 아니 발을 어디서 차냐 아이씨 아 눈길 잘하네 역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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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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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는 왜 없죠? 안 밟혔으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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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피자기 한 번 봐 아아 이건 아니지 여기서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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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운다? 다시 싸운다는 캐릭터 안 골라져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 새끼 대답했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 새끼 대답했네 아이 근데 상분이 저 티셔츠 뭐야 진짜? 구찌 아아 아 저거 진짜 뭐예요? 아아 저거 A랑 M 가리면 구찌잖아 그러니까 A랑 거의 가리는 아니 그 위에 LCS 조금만 사지 저거 위에 다 회색이네 김상곤 진짜 ㅈㄴ 알바네 아니 체프 좀 사지 그랬어 도매는 다 샀는데 날고림이 다 보자 아아 아 맞습니다 총장네임 망망치야 망망치 아아 역시 망망치 나왔다 아야 어쩔 수 없다 망망치 미켜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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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저 도맨 저 닭꼬치 집 한번 가죠 저희 예? 한번 해서 또 방송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가죠 좋아요 아니면 에이드로 불러서 새벽이나 갈까 그냥 망망 좋아요 총장님 장망하신 것 같네요 아니야 아니야 장망은 아니고 망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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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야 좋겠다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아 제발 나이스 이게 아니 이게 실상이 2크로스니까 실상이네 이게 브랭크 댄스 데헤드 데헤드 브랭크 댄스 브랭크 댄스 어 제발 아아 나이스 오 오 오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은 1대1 와이스 와 왕망치 잘하네 브랭크 댄스 브랭크 댄스 브랭크 댄스 어 나이키 어 나이키 어 오 오 오 나이키 제발 제발 아아 저 도맨 유행하잖아 아 뭐 이렇게 많이 달아 이거 아 제발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아 아 야 나무 잘하는데 훨씬 오 다시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갑니다 오 오 역시 추 대결 깔끔해요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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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시작 안돼 어 다시 한 번 돼 다시 천천히 다시 한 번 돼 오 상군이 이것만 해봅시다 상군이 망망치만 해야겠다 아 하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상군이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보기 좋네 처음에 막 아니 진짜 진짜 막 인심 안 좋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이 진짜로 맹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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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맹세이 맹세이 아 진짜 날까 아 진짜 날까 어 망망치 강망치! 오, 간다, 간다, 간다 사람 흘리게 하네? 네, 저는 졌습니다 야, 망망치 졸라기네 아니, 근데 망망치는 진짜 김뽀녀가 존나 짱나요 귀에 맴돌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귀에 맴돌 나니까 재우가 존나 짱나잖아, 진짜 아, 김뽀녀 망망치 자, 가자 여기는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는데 아, 맴마다 다르구나 벽이 없어서 계속 뒤로 밀려날 수 있어 그래서 망망치가 개사기야, 진짜로 아, 허경환! 그렇지, 나이스, 오, 뭐야 오, 좋은데? 망망치 아,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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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망망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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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 안돼! 안돼, 안돼! 뭐야? 망망치, 망망치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망망치, 망망치, 망망치 싸구리 제일 찾았는데? 망망치 어? 뭐야 뭐야 눈길 당황했어 눈길 도서가 존나 조용해 잡아주면서 원, 투, 잽, 잽, 잽 내가 프레이크 댄스 어 뭐야 핏사기 써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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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툰생 써주면 어 오 오호 meme 잘한다 안 맞아 막아 막아 와 미치겠다 아 까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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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버지 승리 아잇어 오 이것만 이기다 어 빵망치 플라이크 나이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Cause You가 잘하는데? 수현이 잘하는데? 나이스 누구야? 제 병우 형인가? 예 병우 형 병우 형 오오우.. 귀엽기네 오 오케이 나이스 나 좀 망막히야 하는 거 같던데? 병우병우 와..상곤아 왜 이렇게 잘해? 예? 저 아까 연습했습니다 바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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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우, 뽀뇨, 소룡, 우리는 지금 상곤, 영완, 동준, 제우, 감스트. 와, 많이 넘었다. 상대호야? 아니, 아니, 아까 저 형한테 졌잖아요. 아니, 뽀뇨가 무섭네. 망망치. 망망치 어떻게 피해야 돼요? 시프트 탭해서. 네. 상단 말고 하단 공격할 때 대각선 앞으로 한번 흘려줘. 아, 대각선 앞으로. 대각선 앞으로? 위요, 아래요? 대각선 앞으로 하면 맞지 않아요? 뒤로 해야 맞지 않아요? 김뽀뇨만 조심하면 돼, 김뽀뇨만. 김뽀뇨만 조심하면 돼요. 로비 초대하게 하면 돼, 로비 초대하게. 아, 이건가? 로비 초대하게. 안 되던데? 계속? 저 그냥 그거, 저거. 큰 발 눌러가지고 초대하면 되는데. 그니까. 맞아. 초대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로비 초대도 됐는데 오늘 안 되나? 안 되나? 왔어, 왔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오, 됐다, 됐어, 됐어. 아니, 저희 대각선이 아끼고 앞으로 한번 흘리기래. 아, 그거 하는 게 있구나, 그게. 딱 새던데. 뒤로 앞. 딱 하단 일대. 하단 일대. 뒤로 앞. 어, 뭐야? 리큐. 저거 누구야? 리큐? 어, 뭐야? 누구야? 뭐야? 야, 리큐 뭐야? 야, 나가. 아이, 사진도. 누가, 저거 아이. 야, 나가, 나가, 나가. 야, 나가, 나가. 야, 나가, 나가. 어? 야, 리방해, 리방해, 리방해. 오빠, 오빠. 야, 나가! 왜? 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 잠시만요. 어, 뭐야? 아, 이 방으로 만든, 이 방으로 만든. 이걸 쌀고니가? 아, 미친 듯이 그래. 이걸 쌀고니가? 아, 진짜. 쌀고니가 무슨 소리야, 쌀고니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빙, 이거. 이걸 이 방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어, 소대처럼. 아, 이 나왔네, 이 나왔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상상해, 상상해. 아, 네네네. 아, 아까 뇌정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 리큐님 때문에. 뭐, 이큐님이야. 리큐인데. 하하하하. 아니야, 리큐, 리큐. 아, 리큐. 아, 리큐. 뭐야, 리큐님 드림이야, 리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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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이거 됐죠?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어. 소대해, 소대해. 근데 이거 12시 전에 끝날까요? 끝날 것 같은데, 12시 전에? 형님까지만 이기면 제가. 형님이라도 이기면. 아니, 이제 재원이 없잖아, 이제. 아, 근데 저 진짜 오늘 진짜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어, 또 다른 분이야? 어, 뭐야. 어, 왜 망망치 아니야? 아, 망치 아니죠, 형네. 당연히. 어, 일단 따로 해. 아, 또 자만했다. 아, 망망치 해야지. 아, 폴이 망망치 맞춤이야? 아니, 폴밖에 못해요. 폴을 한다고? 아, 벽얽은 형? 아, 벽얽은 형? 이거 태상이잖아요. 이거, 우와, 그거. 풍선. 아니 폴이, 폴크라던데 폴크? 폴크. 풍선, 풍선. 아, 아. 아, 폴이 좀 쉽긴 해요. 어, 나도, 나, 나. 어, 나도, 나. 영수수도 쉽나긴 해요? 뭐야, 왜 안 돼? 그니까 왜 안 돼? 왜 안 돼? 여기서 멈춰있냐, 이거? 아, 이거 병우 형이랑 하면 이렇던데. 아, 병우 형이랑 하면 이렇던데. 아, 병우 형 먹으래? 아, 병우 형 먹으래? 병터넷이 아프네요 야 동준아 저 병우 형이랑 하면 이렇게 돼? 예예예 아 병터넷 진짜 미친놈 왜 이래? 난가? 저거 지금까지 한 번 더 안걸래 킹님은 재부팅해야 돼가지고 갔다올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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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병터넷 나이스 맞아요 맞아요 형님 형님 말 맞습니다 네 와운드 원 오케이 와와 야 병우 형 해봤다 와 10단이라고 한다 오아 야 뭐야 와 뭐야 어어 병우 형 형 너무 잘하는데 진짜 образ 아 10단을 뽑은 거 해 줄 알아? 아 막았는데 와우 와 10단을 뽑은 거 와 10단으로 뽑은 거 병원 치고 있었어 병원 치고 있었어 병원 치고 왔어 병원 치고 있었어 이거 괜찮아 아 이거 잠깐만 뱅뱅뱅뱅뱅 잘 생각해야 돼 병우 형님 너무 잘하고 아 잘 생각해야 돼 개발렀는데? 어 막끼가 좀 빡세 이기 쉽다니 막끼가 좀 빡세 이기 쉽다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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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두번 호랑이 둬 봐 한 번 더 오 둘다 왜 코스 느낌 나는데 둘다 평홍이 싹센데 평홍이 잘한다 평홍이 잘한다 평홍이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여자를 때린거다 여자를 때린게 없어요 멋있어 평홍이 나이스 나이스 레아 빠다 빠다 평홍이 잘하는데 아니 김성훈 이거 상나리오 만들려고 곧나리오 일부러 한 번 지고나서 망망치고 이기네 스타르 자식 야 얘 방송 오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상판에서 꽉 채우네 다시 싸운다 아이씨 아 형님 아니 말했는데 망망치로? 나 망망치 안해 이제 망망치 가자 친구 초대 돼 있는데 다음 연관인가? 왜그러지 초대 돼 있는데 그래 라미야 네 에이 이렇게 뭐하지 카세미루 선발? 오 존나 재밌겠다 오케이 섬비비 포기 넓어가지고 아 고민되네 이건 해야겠다 이거는 템포 하나죠 하나만 하자 소고야 와 진짜 망망치 야 망망치 망망치 끝났네 아 근데 저 식당이 개빡세가지고 와 병원님 근데 상대할 줄 아나 본데 아까 맞춤이라 했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흘리는 걸 아는 거 같아 흘리는 거네 아 하단하면서 상단 하더만 아니 형님 보록입니다 보록 아 아닙니다 형님 보록입니다 보록 아니 근데 궁금한게 병우 형 뒷방 어떻게 된거야?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네 가자 뒷방 한다든가 아무도 안가네 힛 와 어떻게 막고? 오 포리 뭐야 너무 잘하는데 파이트 와 와 와 와 망망치 와 일방적으로 맞는데요 망망치 오 와 와 어 맞았다 이겼다 잡은 퐁 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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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uin 너무 너무 신나 와 꽤 이거 약하네 배병털 전기 음 나이스 더블킥이 약하네 더블킥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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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나 보다 오 뭐야 오 케이스 뭐야 와 뭐야 날라 오케이 상골이가 악질 아니야 악질이 좋았다고 하네 그런가? 일부러 재미주는 거 가지고? 쪼개 턱에 와 상골이 잘 막아 어 안돼 아 설마 제발 와 얘가 왜 이끄어 와 망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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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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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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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차군이다 주차군 야 망망치 죽네 잘 왔다 오 야 근데 병원도 잘 하신다 와 아 망망치 아 병원도 잘한다 어 어 진짜로 왕년에 좀 하셨다 병원도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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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됐다 이겼다 기효린 기효린 오 잠시만 아 대혜 진짜 속이야 진짜 속이야 대혜 아 아 아 아 병 웃음 동준아 이겨야 된다 동준아 알았지 아 저 저 아니고 영환이 형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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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겸이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빡센데 영환이 형 보여주세요 어 동준이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 아니 나 나 폴 밀어던인데 나는 어 그니까 나 동준아 학과 해봤는데 동준이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어 병우 팀 잘한다 아 배병털 배병털 노을도 내려치기 이거도 내려치기 아니 내가 봤을 때 가렌 존나 잘한다니까 진짜 배병우 교수 진짜로 가렌 지금까지 필빈이라서 저도 보지도 못했네 어제 탑에서 찢었잖아 아 병우 형이 야 상고 나 고생했다 너무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다리 오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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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영환이니까 끊어줘야 되는데 배병털 교수 어 끊어줘야 돼 어 진짜 끊어줘야 돼 제발 자 갑니다 자 다음 타자가 방파놓고 기다리면 안 되냐고 오 그거 좋은데 아니 나는 초대하기가 안 뜨더라고 어 아 게임하면 아 오케이 유심 반대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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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키고 와 상고니 개 잘한다 와 무슨 소리야 형 폴 장난 아니던데 홀크질 지렸다 안토니 선발이라고 그거 재밌겠다 오늘 엔토 엔토 그거 뭐였지 나 마우스 멈출 필요가 없구나 아니 근데 아니 이 영환 주수 한 거 본 적 있어요 뭐 뭐해 뭐해 나 그거 있거든 진짜 그거 그거예요 데빌진 데빌진 야 이겼어 그러면 철콘을 해봤다는 거야 데빌진 하면 데빌진도 그거 아닌가 태그 비스 태그 그거잖아 오케이 가자 네 그러니까 은근히 좀 하던데요 약간 그 회의동 하면서 그러니까 퇴근 때는 저 뭐야 데빌진이 없고 데빌하고 진이 따로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겨야지 비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데빌진이 태그 거 지나고 똑같아 아예 내 막벨이 동준이잖아 초대 깔끔했다 데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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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횡이동을 잘해 영환이 형 횡이동이 그 위아래로 가는 거야 이 게임 잘 못해봐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아 내가 하는 챔프들이 없어졌어 원래 데빌이랑 지니였는데 두 개 합쳐져가지고 아아 근데 그게 그냥 지니야 원래 왕질레이였어 철권 쑥대 왕질레이라는 원래 두 캐릭이었거든 철권 쑥대 왕질레이라는 아 왕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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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우 형 역시 늙었네 오오오 왕질레이가 왕질레이가 개사기긴 한데 진짜 나도 존나 좋아하는데 왕도 뭐야 데빌진이야 네 데빌진이요 그래서 합쳐놨어요 왕질레이가 사유 사유 할아버지인가 네 많이 다르던데요 몇 개 겹쳐진 것도 있는데 근데 그냥 지니는 또 다르던데 너 철권 쭉 해봤어 원인아 아니 제가 그건 안 해보고 태그만 해봤어요 가자 가자 우와 멋있다 와 간주다 와 간주다 그냥 이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있는 저거 뭐야 최사슬 아 레이저 쏘도인데 뭐야 데미 잡아 와 이게 버리지 새박이 죽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섹냐 아니 팝킨 다음에 옆에다가 저걸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 오케이 와이잉 와아 차이가 좀 너무나는데 너무 잘한다 와 우리 때려봐 회기동으로 잘한다 근데 진짜? 네. 맨 이동을 잘해요. 나이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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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너, 공보라! 공보를 몰라, 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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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를 몰라, 공보를 몰라. 아니, 결국... 아, 이게... 아, 이거 캐릭터 이상한데, 너무 쎈데? 아, 너무 쿨하다. 아, 병명이 숨겨져 있는 그거야. 아, 병명이 숨겨져 있는 그거야. 아, 병명이 숨겨져 있는 그거야. 다시 만드는게요. 야, 어떻게 자꾸 들어오지? 아, 다른 걸 해봐야 되나? 다른 걸 할 줄 알아? 인슬루트 좀 봐라, 인슬루트 좀 봐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데빌지는 좀 확 셀 것 같은데?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 한 세트 잡는 거 목표로 간다. 근데 데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형 하나? 아니, 차이가 너무 심해, 딴 거 해야 돼. 오, 뭐 있지? 뭐야 뭐야, 지금 4초야. 뭐 있지? 와, 데빌지는 갔어. 아, 차라리 나 같으면 확 영원해가지고. 이 형이 석 영원하면 존나 부끄러워. 아, 자이자이자식아. 아, 자이자이자식아. 아, 자이자이자식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그거 할 걸 그랬네요. 동준, 난 바꿨어. 아, 형. 폴밖에 못 하면서 뭘 바꿔요. 아, 나 바꿔왔어. 아, 상본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지금 우리 3명 남았잖아. 감수, 제욱, 동준, 소녀. 나 3명 포기 넓다니까. 또 내밀는데. 또 내밀는데.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그분아. 상본식, 약복이다. 한판 해보니까 이제 잡밥이라도 깨져도 갈 거 같은데. 다른 거 보내 보내 보내. 네가 개쳐발렸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에디가? 아, 화랑이라고요? 다만해, 다만해. 옛날부터 화랑을 잘 잡아. 화랑 아닌데, 에디인데. 아, 맞아? 어, 화랑 존나 잘 잡아. 형 방금 자막 되는 거. 응, 에디야. 뭐야? 아, 에디잖아. 제발. 아, 존나 잘한다. 아, 존나 잘한다. 아, 막 누르는 게 아니다, 이 형은. 아, 이거 막 누르는 거 아니야. 아, 야, 인나구나. 뭐야 이게? 아, 병우 형을. 병우 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동준아, 너가 해야 된다? 어, 제가 일단 해볼게요. 아, 퍼펙트야. 아, 무서운데 병우 형? 남자들이 쏴. 아, 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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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이스. 어, 영환이 형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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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영환이 형. 나이스. 와,umuz. 어, 왜 이렇게 짧아졌어, 이 게임은? 아아. 아, 헉. 나다. 오. 오. 오대다. 아니, 이거 막 안 갈고게 기술을 써봐. 아니, 이거 발차이기 너무 세다. 정신을 못차리겠네 이거 진짜 너무 잘하는데 괜찮아 아니 저거 울릴은 뭐하잖아 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할려면 이거 있잖아 이거 칠거리 퇴죽도 있잖아 그거 하면 되겠네 쿵탕풍이 뭐 있어야 된대 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와 너무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형님 멋있었다고? 그 의미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형님 멋있었다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폴 한다고? 얘도 폴인가? 원래 폴이래요 아 그래? 네 어 진짜로? 폴 대 폴? 재현아 너 그러면 많이 붙어봤어 원래? 아니요 붙어보진 않았는데 계속 폴 한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 왜 안 붙었어? 저랑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늦었던거야? 다음부터 많이 붙어 네 아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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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병주 그냥 털 다 뽑는다 오늘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백동주 은근히 얘가 흑영원 이런거에 약해가지고 말잖아 여러분들 잘 못해 이 양반 니가 제일 못해 술돌아 아 이 양반 진짜 풍신이 뭐예요? 야 밀어줘 진짜 실력 3인거 알죠? 풍신은 그거 띄어놓은거 이거 있잖아요 어 풍신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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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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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얘 저풍이 형이 3반이야 백동준 존나 잘하네 이거 존나 볼만 하겠다 오오 정수등만? A 미루야 레이지와 하려고 A고 저풍수 아 근데 막 안 눌러 어 그러게? 오오 이 형 진짜 하나하나 차근차근 눌러 믿는다 근데 아까 아까 졌는데 병호쌤한테 아니 형님 근데 뭐 로댕 로댕도 아니고 사진 넘어갔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니 그때도 풍선이 많이 걸렸어 내가 약간 하기 전에 동준이랑 3판 해봤거든 아니 이게 근데 정우 형보다 차례 어? 아 진짜요? 나 약간 그 느낌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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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 갑니다 갑니다 맞아 보여줘 어흥 어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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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니까 백동근 잘하는데 같은 폴끼리 안 붙어본 것 같아 기다려 아 빠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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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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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ㅅㅂ 잠깐 방금 깨고 친다 아니 너무 세다 저거 한방 한방이 아까 약호했나봐 아니 이건 후경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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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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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백동준이 ㅈㄴ 못하는거 같은데 그냥 아 아 이거 까지 어 어 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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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받는거 저 주차다 아 이거 그거다 네 병원씩 네 병원씩 약간 주차 플레이다 아 인정 진짜 나 이거 롤할때 봤어 유영진 상대로 아니 이거 이거 저걸 잘 막아야돼 저 방금 이거 오와 이거 품권을 잘 막아야돼 품권이 이 새끼 막강이 있는거 같은데 아아 아아 맞다 맞다 아 제발 제발 어 아 으아 아 아 로그핵 로그힐 로그힐 에uments 내 인정 아 어 아아! 나랑 비슷해 입고 같기도 한데? 어 그래 진짜로 야 살고는 우리 팀이 제일 잘했는데 지금까지? 조상곤 재현이 잘했어! 재현이도 잘했어! 홍구 간다 홍구! 홍구 간다! 홍구 간다! 아 목목은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파워가 센데 방어가 정말 하던데 요새 폴만 해서 우리 팀이 다 져가지고 제 밸런스가 지금 110 0 중이에요 영안이랑 상곤이는 내가 끊어줘야돼 여기서 끊어줘야돼 뭐야? 다 쓸리는거 아니야 뭐라고? 챔프 이름 뭐야? 챔프 이름 뭐야? 헬터 승률은 좋다 챔프 이름 홍구 모독 모독 챔프 이름 모독 아 모독 아 모독 아니 배별부터 인턴해 아 인턴해 정리해 미안하다 바로 왔어 아 인턴해 땜에 마음 겁나 급하네 계속 멘방 왔어 내 시간을 풀었어 인턴해 동기 중 때문에 바로 시작해야 돼 가만히 좀 냅두다 약간 메탈 골스 터졌는데 얘? 철관력 겁나 높네? 산마리네 머리 만지고 머리 만지기 산마리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뭐라네 병터넷이 심리전이라니까 사람 메탈깨기 콤보 까먹었는데 진짜 콤보 콤보 까먹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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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까먹었다는데요? 제발 제발 와 키 크다 오 잘 맞았다 이거 아 아 아 오 빠세 아 홍구는 그거에 마운트였는데 마운트 이게 뭐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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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핏살기 짐 뭉개 주마 따 따 따 따 따 나이스다 맞쌌다 아 핏살기 전부 까먹었네 빠 빠 빠 빠 빠 와 개 아프겠다 오 오 아 저렴 이거 할만해 존나 쎄네 입 많이 단다 두꺼 남아 파모 펴고 제발 아 아 아 나이크 아 내가 봤어 얘 7퇴야 존나 못해 진짜 너무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너는 지금 이해했어? 잡아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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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게 하다 핫 밑에 오 뭐야 오 정진이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아 왜 이렇게 못해? 잡아주면서 왜 이렇게 맛깔기지? 레이지 오게요 제발 오 오 이거 죽겠는데? 이게 다 반대 배병털 털 다 드립 났어요 빠세 와 마지막 퇴클퇴클 달려가면서 어 이게 안 들고 핸대 핸대만 아 Ya 아 아 아 저거 이거 두꺼예요 두꺼네 두꺼네 아 아 아 와 잘한다는 병우야 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kingson 이형 초록곡 많이 해봤어 진짜 병호영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백동두 개모 아 졸라쓰다 병놈을 딱 꽂고 가위라 자 우리 2명 나왔어요 지금 네 도맨 다 잡아주세요 도재우, 동준 송자님 화이팅! 경호 형이 뽀녀보다 잘할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기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진짜 개같지 못하시네 내가 초대할게요 야 나보다 더 처음 하자는데? 동준아 기계했는데 동준아 너 대리 돌렸어? 어떻게 된거야? 삼망 뭐야? 아니 나 원래 이거보다 잘하는데 아니 무슨 기술을 왜 이렇게 몰라? 아니 잠깐만 도맨한테 저 조이 세팅 왜 이렇게 쪼꼼하지? 귀엽다 졸라 쪼꼼해 개명은 나도 질 것 같은데 와 졸나 잘하네 이거 봐봐 졸라 귀여워 책상도 왜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책상도 쪼꼼해 귀여워 도제옥 동중이야 도제옥 면이구나 도제옥 동중이야 뭐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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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어 내간? 뭐할거야 어? 저 무릎님이 하는거 봤었는데 나랑 똑같은거 같은데요? 저는 그만한데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아 진짜로? 나날 마지막이야 아이 논란이 생기겠는데 이거? 잠깐만 형 왜 이렇게 내려지기야 놀도 내려지기 이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어 가자 도매 도매 가자 도매 가자 도매 가자 아니 뭐했지 이거 오늘 할아버지가 있는거야 그린캠프인가 거기서 나왔던 예 여러분들 캐릭터 방망이 들고 있어 방망이 들고 있어 방망이 들고 있어 방망인데? 아니 아니 저거 한 시간이면 상관인데 한 시간이면 제발 병호 형이 잘하네 병호 형이 잘하네 병호 형이 잘하네 아까 괜히 혼자 못하는 척하고 어 이벤트 그때 올킬 했잖아 깡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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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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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 형이 저 챔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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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Ń! 도배! 도배! 도된다이! 와 형이 빠르다매 짠짠 와 괜찮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왜 뭐야 이렇게 뜯어 저거 와 아 여유로운거 봐 아 형 안 통하지 너는 뭐야 와 이것도 풀어 와 정말 쎄겠네 예전한다 깡 깡 깡 그니까 왜 칠 사람 밖을 안하는 깡 깡 야 템모야 우리 미리 연결해놔 미리 불러 템모야 미리 연결해놔 깡 깡 어 어 어 어 어 야 뭐야 유복씨 세발 유복씨냅킹해줘 됐어 끝났어 끝났어 와 못 막으신거죠 어 야 뭐야 모델북이야 뭐야 못 막으신거죠 와 깡 와 진짜 멋있다 와 개잘한다 저게 맞고 싶어 아니 저게 멋있다 야 쟤가 개가 싫어 아 나이스 1대0 1대0 아니 못 막으신거라 바로 한다 그러면 예 어 캠 미루 좀 올려줄라 나를 봤어 아 깡 존나 말리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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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로마키까지 미루하고 올라갔어 캠이 캠 올라가는게 존나 그니까 그니까 아 아 아 이름이 루실이라서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게 들퇴가 안잡혀 막아도 아 이게 승률 높은 이유가 있네 게이터가 아 근데 나는 김뽀니 아 이거 존나 짱나네 망망치 존나봐 아 깡이랑 쌍밖에 없는데 망망치 와 아 망망치 하다가 내가 아 망망치 하다가 내가 아니 망망치 하다가 아니 망망치 하다가 그것만 존나해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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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치 한번 흘려보시죠 근데 오늘 다른 캐릭터 연습해왔다고 그러긴 하던데 과연 할라든지 아니 다른 빌드 준비 어때 아 다른 빌드 응 빌드 오 깡고 깡깡 깡깡 오 오 오 오 조이스티 거의 부수려고 그러지 뭐야 아니 아니 안돼 아니 아니 정말 무서워 부수도 됩니다 깡 깡 깡 깡 나이스 깡 깡 깡기 나이스 깡 깡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일어나 일어나 유복씨 제발 왜 맞혔나 제발 아 유복씨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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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혀만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아 아 어 아 어 어 어 싱턴 컴보가 싱턴 컴보가 리복씨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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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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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컴보 갔어? 아아 영호 형이 약간 패턴 파악한 느낌인데? 와 총은 챔프였는데 지금 파악한 느낌이야 아 뭐야 이거 제발 오 나이스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땅 갔어 땅 한 번만 하자 겁나 깜게 오 나이스 한 번만 더 깡 깡 깡 깡 깡 어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에너지 한 방을 가 아 아 아 아니 아 어 아 어 어 아 아 아 어 마지막 하닷이 심해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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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잘한다 진짜 하닷이 미쳤다 상대가 한 대 맞히려고 하닷만 계속 노리는 걸 읽었어 와 진짜 심해졌어 와 진짜 심해졌어 조이스틱 번호 아 너무 맛있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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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제발 아 아 미치겠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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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타 해가라 나이스 아 나이스 지겼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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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붙어서 잘 할거에요 여러분들 아 이제 2대2 대결이다 2대2 대결이다 이제 둘이 맨날 그거 있잖아 스폰빵 지금 약간 컨디션 안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좋아 좋아 그거 어서 들었어 체크자 피셜이야? 머리가 아프다고 날라오던데요 걱정은 되지만 우리 팀 이겼어 이거 소장님이래요? 맞아 맞아 자자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소련형님도 잘해 소련형님도 고야일거야 머리앞으로 다 있다고? 아 약한척 어 갑시다 망망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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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한다고? 가봅시다 아 진짜 아프네요 어 뭐야 얘 저 스캔까지고요 아 콜라 아빠킹 챔프인데 저거 안녕 어? 어 뭐야 섹시하게 오 맨발인데 와 뭐야 이거 너무 무섭다 뭐야 저거는 여기 와 근데 진짜 저기 한 대 실제로 많이 존나 왜 이렇게 커? 너무 무섭다 어?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좋구만 와 뭐야 오 맞았어 맞았어 왜 이렇게 셀거야 아 아 근데 얘 픽살기가 밑에 하단을 쳤어 아 와 겁났어 오 오 나와있어 와 도맨 와 도맨 와 도맨 오 좋아 흘리기 오케이 망망치지 흘릴 줄 알고 오 흘릴 줄 아네 그렇지 잘한다 오 아니 우와 아 오 어 오 보다 오 어차 와 오 midnight 도맨 쟌 미 이딸 자아 콤보 한번더 맞아! 와 씨! 아니 안돼! 채우가! 아 그러게! 아 그런거 안 돼! 존나 패야 돼 게임상에서! 오 와 존나 패는데? 존나 패야 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왜 콤보가 안 들어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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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일렀다! 아 이거 에반데? 어어? 아니 씬이 왜이렇게 세냐? 씬이 남아있어 아니야? 아! 씬이 뭐야? 에잉? 아 잠깐만 이거 매일하나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와 내려 찍기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근데 좀 더 제발 오! 그치! 좀만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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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설 차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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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인데! 읏! 루시! 내가! 어? 어! 뭐야? 이걸 한다고? 이 연필 각기를? 응? 이번엔 뭔가요? 파워드라븐 파워드라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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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드라븐 오 아 캐릭터 성률이 저쪽이 더 좋네 나도 몰라 파워드라븐 아 나 이거 좀 자신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해봄 해봄수록 아 이거 완벽하지 않던데 아 깜짝깜짝 거리네 저 여자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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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그렇지 좋다 좋다 머리치기 오 어 와 조이씨 떨어지겠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에 홍조퀘 와 도움은 나이스 좋아 뭐야 내가 지고 있는데 무슨 매상이야 뭐해 높이 어딜 차? 어딜 차? 잘 막는다 어? 왜 안 잡혀? 야 이거 왜 안 잡힌거야 방금 뭐야? 어? 한쪽? 아 다시 한번 갔다 가겠다 이거 안되니까 인정되시나옹 와 피가 벌써 반피야 아 죽었다 죽었다 어? 이게 통해? 왜? 얘는 피석이 어떻게 나오지? 개무섭다 와 어? 보여지나요? 한 번만 더? 뭐야? 다이사야 한 번만 더 끝장나자 아 슈웨이 갔다 슈웨이 아 왜? 아 제발 1 2 1 2 1 2 어 이게 저기 그것만이야 그것만 아 나이스 약간 고수들 대결이라서 말이 없어 오케 나이스를 나이스! 아 추웠다 추웠다 필작기 한 번만 피하자 오오 오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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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 1 대 1 오케 1 대 1 해결이다 해결 어 해결 해결 어 1 대 1이래요 어 네 저 이거 할거에요 아 오케이 미러전 가자 도맨 수강이 근데 빵만에 도맨캠이 훨씬 내려갔어요 그니까 도맨캠 점점 내려가는 중 아까 조이스틱이 나왔는데 아니 저 werde 그래서 여왕 구 зах원 아니 근데 도맨 저렇게 저 조이스틱 원래 때리면 꽂당 부서지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6개 갈아치렸는데 저거는 어디서 사야겠네 이러다 도매는 조이스티 광고 들어오겠어 도매한테 작기 쓰면은 동준아 조용 좀 해줄게 어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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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와 존나 광고립했어 눈빛 보세요 눈빛만 한 번 잡아 드릴게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갑판다 너 뭐야 저거는? 어 중개야 중개야 말도 안 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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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반주만 채우가 그렇지 아 아 역전 가자 아 1점 만 따요 2점 만 오 오 그렇지 좋았다 뭔데? 예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내려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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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기 나이스 자 이제 막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재욱 이소룡 네 감실때 이사땡이 노술일수도 있습니다 와 토멘 카메라가 올라가있어 자... 소령이 침수 아니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아 아 소령 나 진짜 보낼게 스템잠 잠깐만 와... 알았다 토멘 캠 뭐야 왜... 침수 아니 캠 좀 내려와 이거 유사수 운동에 일사람들이 아 진짜 유사수 운동 어 쁘게 한다고 오케이 가자 소룡이 별로 그렇게 막 잘하는 느낌은 아니던데 도매이는 이길 것 같아 아 다시 도인다 다시 도인다 소룡이 이소룡 할텐데 저 밑다리 조심해야 되는데 아 저거 원툴인 것 같은데 저거 저것만 막으면 돼 근데 나는 걱정 안 되는게 재욱이가 하단 잘 막아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소룡이가 쓰는 개수를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 어? 왔다 왔다 그렇지 드디어 내가 이거 하기로 원했지 왔다 이제 꺼내네 자 끝내자 자 막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흐흐흐흐흐흐 아 예 막판 3-1 아 개법 이상이었지 뭔가 칠까지 이상한 거 갑자기 이상해져 맞습니다 어 뭐야 진짜 이소룡하네? 잠깐만 진짜 잘생겼다 아 이거 착함 엄청 많이 했는데 2,5초 반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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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입은거고 또? 그렇지 반격 아 소름이 형이 잘해 오 뭐야 그러게요 오 잡아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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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너무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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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너무 잘하는데? 아직 1대1이긴 하.. 아, 1대0이긴 하지만 너무 잘하시는데? 와, 잘한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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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가 좋아보이는데 허경아 기가 쓱 아, 이건 별론데 아 그럴게요 다시 오버 있으면 오버를 오버를 제가 입을 때 어... 원 두 원 두 딱 놨다. 그다음 나오나? 망망치 나오나? 유공실이 나오나? 유공실이 나오나? 보뇽 보뇽 간다 보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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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귀지? 뭐 하다! 이 사람은 아직 뛰겠지? 이거 저도 내가. 그냥 난만큼 했어. 아니야. 뭐야? 뭐야? 몇 때를 때리는 거야? 아 미친! 오! 그렇지. 반격쫓고. 지발! 이러고 피하고 한대만 때리자! 한대 한대. 한대 한 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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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와.. 몇 달 때리는 것 같아 와.. 몇 달 때리는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게을바다 Cry! 쎄큐!! 좋아요!! decides 한 번 더 오! 한 번 더! 한다! 나이스! 들어 올려버리게! 한대! 한대! 깨차기! 깨차기 한 번 막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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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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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대역전? 아 잠깐만 피하네 이거를? 나와! 아 와! 저 어떻게 피하는 거야? 밑에! 어! 발! 어! 아! 이게 죽네! 아! 이게 죽네! 존나 아프네! 내가 나갈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저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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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야! 태풍이 세팅하자! 태풍이 세팅하자! 태풍이 세팅하자! 태풍이 세팅! 와 수박 미러전 너무 내려치기 하는 사람 많네 오와 오케이 라운드 2 아 진짜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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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5 5 5 4 그렇지 와 씨 와 씨 나이스 와 나 팀은 못 이기겠는데 오케오케 오쩡하네 오케오케 다시 싸운다 오케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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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뻘 으으 ecc 진정하자 등진한데 등 안됐다 잘 진정하자 이거보다 메뉴감 텐션 레전드다 곧 사도 견 후 Ihrer 3-3-3 두ists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맞나? 와 이게 맞나?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